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작품은 1929년 어린이에 발표된 작품이고요. 방정화님의 금시계입니다. 금시계를 훔쳤다는 누명을 쓴 소년의 선택과 그 결과인데요. 지금부터 작품세계를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금시계 바람은 없는데 나뭇잎이 부수수 떨어집니다. 추운 줄도 모르고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효남이는 아까부터 풀밭에 앉은 채로 한숨만 후이후이 쉬고 있습니다. 제 집을 찾아가는 지 작은 새 두세마리가 쨍쨍거리면서 서쪽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것을 넋을 잃은 사람처럼 풀없이 쳐다보더니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서 뺨에 흘러내렸습니다. 아 불쌍한 어린 신세. 그는 아홉 살 때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한 어머니의 품을 판 돈으로 시골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남의 집 종이 되어 심부름을 하여서 야학에라도 다녀보겠다고 서울로 와서 며칠씩 굶어가면서 버리터를 찾아다니다. 간신히 성무밖에 있는 이 땡땡 목장에 와서 낮에는 온종일 소떼를 지켜주며 심부름하고 새벽에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리 저동리로 돌아다니면서 우유 먹는 집에 우유병을 돌려주고 한 달에 겨우 13원씩 받고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 야학에 다녀와서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새벽에 일찍 자고 일어나서 무거운 우유짐을 지고 한 바퀴 돌아와서 온종일 소떼를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이고 저녁때에나 돌아와 야학에를 다녀오느라니 열다섯 살밖에 안 된 어린 몸이 너무나 고달파서 떨어질 듯이 아픈 어깨를 제 손으로 탁탁 치게 될 때에는 남 못 보게 돌아서서 울기도 퍽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차한 시골집에는 늙어가시는 어머니께서 남의 집으로 다니며 방아도 찌어주고 빨래도 하여주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어린 노이동생 효순이가 독립집 바느질을 맡아다가 밤잠을 못 자면서 오빠 하나가 공부 잘하고 돌아오기만 축소하고 있거니 생각하고는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 이를 악물고 뛰어나가고 뛰어나가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시골집 있는 서쪽을 향하여 어머니 효남이는 몸 성에 있습니다. 뼈가 녹더라도 공부는 마치고 가겠습니다. 하고 혼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아침에 노이동생에게서 온 편지 그것은 어머님 병안이 나셔서 닷새째가 되도록 못 일어나시고 아르신다는 말과 편지하면 걱정이 될 터이니 편지를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몰래 써보낸단 말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효남이의 가슴이 얼마나 얼마나 답답하였겠습니까. 돈이 없으니 약한 척도 못 쓰시겠구나. 생각하니 그 오막사리 집 속에 누워 아르시는 어머님과 그 옆에 울고 앉았을 어린 누이의 불쌍한 꼴이 눈에 잡고 보이는 것 같아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못하여 효남이는 그날 저녁 때 목장 주인을 보고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쫓아 내려가서 병간호는 못해드릴 망정 죽이라도 끓여드리고 약이라도 한척 사드리려고 돈을 내려보냈으면 좋겠으니 돈 오만 원만 미리 주십시오. 하고 애걸하였더니 이 집에 온 지도 몇 달 안 돼서 돈을 금음날 전에 미리 찾아다 쓰기 버릇하면 못 쓴다. 그렇게 도리어 꾸지람을 하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효남이는 잠도 자지 못하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울다가 울다가 그만 새벽이 되었건만 먹히지 않아 아침도 못 먹고 그냥 우유 배달을 하고 그냥 소떼를 몰고 다니다가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와서는 다시 부끄럼을 무릅쓰고 주인에게 그 전날 하던 말을 또 하고 애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주인은 돈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누가 집어갔는지 목장 주인의 금시계가 없어져서 온 목장 안이 벌컥 뒤집혔습니다. 목장 안에 있는 사람은 모조리 주인 앞에 불려가서 몸 뒤짐을 받았습니다. 효남이가 이틀 동안 주인에게 돈을 취해달라 하다가 못 얻었은 사정을 아는 주인의 마누라와 사무원은 효남이를 의심하였습니다. 효남이는 공연히 가슴이 두근두근 하였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효남이의 거동이 수상하다고 더욱더욱 의심하였습니다. 효남이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이내 금시계는 나오지 않아 주인은 다시 효남이를 불러서 잘 생각하여서 바로 대답하여라. 경찰서로 끌려가기 전에. 하고 눈을 흘겼습니다. 몸을 뒤졌어도 나온 것이 없건만은 이렇게까지 의심을 받으니 효남이는 무어라고 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돈 한 가지 없는 탓으로 이렇게 더러운 의심을 받는구나. 하여 그냥 몸이 떨리고 눈에는 눈물만 고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 와버렸습니다. 쟤가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겁이 나니까 울기만 하는구나. 하고 그들은 저희끼리 쑥덕거렸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고 목장에서는 저녁밥 먹으라는 총소리가 멀리 들려왔습니다. 모두 모여 앉아서 날 욕하면서 밥들을 먹겠지. 일어날 생각도 아니하고 그냥 앉아있는 효남이의 얼굴에는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애매한 제명을 뒤집어쓰고 효남이가 풀밭에 나가 울고 있는 동안에 목장 안에서는 목장 주인이 효남이와 다른 일꾼들이 자는 빈 방을 넌주시 들어가서 보퉁이마다 책상 서랍마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금시계는 아무데서도 나오지 않고 천만 뜻밖에 효남이가 쓰는 책상 서랍에서 주인 마누라의 금반지가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던 마누라가 깜짝 놀라 찾아보니까 정말 자기 경대 서랍 속에 넣어둔 금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효남이 서랍에서 가져온 금반지를 받아보니 과연 분명히 자기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녀석이 그렇게 흉악할까 겉으로 보아 얌전하고 공부도 잘하길래 귀엽게 여겼더니 그래 돈 오원 안 취해줬다고 앙심 먹고 모두 훔쳐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구려 금시계도 그 녀석밖에 가져갈 놈이 어디 없소 어서 그 녀석을 불러드려요 금시계 내놓으라고 두들기게 해가 아주 지고 가을날이 저물어 쓸쓸스럽게도 어둑어둑하게 시작하였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들도 이제는 제 집을 다 찾아 들어가고 없는데 벌판을 혼자 앉았는 효남이는 목장에서 그동안 그 소동이 난 줄도 모르고 혼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안이 그동안에도 더해지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약한 첩 살 돈이 남아 보내려다 도둑 논명만 쓰고 있는 줄 모르고 어린 누이가 오죽이나 기다리고 있을까 효남이는 그만 참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소리쳐 울었습니다. 목장 쪽에서 수두기가 뛰어나왔습니다. 수두기는 주인방에 있으면서 잔심부름을 하는 급사였습니다. 오더니 울고 있는 효남이를 흔들어 일으키고 예, 효남아 큰일 났다. 지금 네 책상 서랍을 주인이 뒤져보았단다. 합니다. 아무리 뒤져도 나올 것이 있어야지. 하니까 예야 거기서 주인마누라의 금반지가 나왔단다. 그래서 지금 금식에도 네가 꼭 가져갔다고 지금 얼른 불러오라고 그러니 얼른 들어오너라. 하고 수두기는 저 혼자 뛰어갔습니다. 아, 이것이 웬 말인가? 금식이 까닭에 의심받는 것도 분한데 어찌하여 주인마누라의 금반지가 내 서랍 속에 나왔단 말인가? 효남이는 기가 막혀서 머리가 꽝하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군다나 변명할 재주가 없구나 생각하니 누가 날카로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부른다니 안 갈 재주가 없겠어서 일어서려 하니 일어설 기운도 없고 하도 놀라운 일이어서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 그래도 가서 변명이라도 해봐야지. 하고 효남이가 기운을 다듬어서 두 손을 풀밭을 짓고 벌떡 일어서려니까 효남이의 얼굴에서 두세자밖에 안 되는 풀밭에 착착 접은 종이 쪽이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풀밭에 저 옷이 무엇일까? 하고 집어 펴보니까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금식의 한계를 저당 잡힌 전당표였습니다. 효남이는 지옥 속에서 신선이나 만난 것처럼 눈이 부시게 반가워서 누가 잡힌 것인가 그 이름을 보니까 전수득, 바로 지금 부르러 왔던 그 급사아이 이름입니다. 옳지, 그놈이 지가 주인방에 있으니까 금식에를 훔쳐다가 잡히고 나중에 그 허물을 내게 둘러대노라고 오늘도 금반지를 집어다가 내 책상에 넣어놓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지금 나를 부르러 왔다가 급히 뛰어가느라고 흘리고 갔구나. 오냐, 이곳만 있으면 나는 도둑 누명을 벗는다. 부르짖으면서 효남이는 그 전당표를 접어서 소나기 속에 치고서 날아갈 듯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목장에는 벌써 전기등이 켜졌습니다. 목장 안으로 뛰어가려 할 때 그때 목장 문간에는 수득이가 그의 어머니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리 늙지도 않았는데 고생이 많아 그런지 몹시 마르고 얼굴도 앙상하였습니다. 이의야, 글쎄 오늘은 일찍 온다더니 벌써 집 임자가 와서 어서 방을 내어놓으라고 내어미니 어쩐단 말이냐. 아버지가 저렇게 석 달째 앓으시지 않으면 이런 꼴이야 당하겠냐만은. 당장 병뜨로 누워계신 아버지를 한길에다 뉘니 어쩌니. 돈이 오늘은 된다 하더니 아직 못되었니. 수득이 어머니의 근심스러운 소리가 그 옆을 지나가는 효남이 귀에도 자세히 들렸습니다. 그러나 수득이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더니 주머니 속에서 뭔지 꺼내는 모양이었습니다. 효남이는 주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골이 나서 성난 사자같이 눈을 흘끼고 앉았고 다른 일꾼들까지 우르르 모여와서 효남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입을 삐죽거립니다. 요 녀석아, 금반지는 어느 틈에 집어다 뒀어? 그래도 금반지를 모른다고 뻗댈테냐? 아무리 도족놈의 씨알머리기로? 아귀같은 소리 지르는 주인 마누라의 소리에 효남이의 온몸에서 피가 벌컥 끓어올랐습니다. 아니요, 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런 욕을 하오? 하는 소리가 목까지 저절로 끓어올라오곤 전당표 든 주먹이 붉은 저절로 튀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되는 것은 지금 문 밖에서 수득이 어머니가 걱정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렇다. 병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방을 쫓겨나서 한대서 떨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것을 내어놓으면 수득이가 쫓겨난다. 그가 쫓겨나면 그의 병든 부모도 굶게 된다. 호냐, 아무 말을 말자. 수득이 집 형편은 나보다 더 급하다. 나보다도 더 불쌍하다. 현아미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것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죽을지를 잘못하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 말을 할 때 굴따란 눈물방울이 헤어진 헝겊 신발 앞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을 햇볕이 쓸쓸히 비치는 벌판과 목장의 아침. 남들은 부지런히 오늘 일을 시작하는데 다만 혼자서 목장을 쫓겨나는 가엾은 호남이는 걸음보다도 눈물이 앞섰습니다. 아무 까닭 없이 나아가도 쫓겨가는 사람은 슬프거든 억울한 도둑노명을 쓰고 쫓겨난 몸이라 더욱 슬펐습니다. 생각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요 같이 있는 급사아이가 집이 구차하여서 주인의 금시계와 주인 마누라 금반지를 훔쳐내고 그 허물을 나에게 씌우려 한 짓이요 그 애가 훔쳐다가 전당 잡힌 그 표까지 내 손에 들어와 있으니 그것을 내보이면 나의 변명은 되지만은 병든 아버지와 근심 많은 어머니를 모시고 수두기 집안 식구가 한길거리로 쫓겨나게 될 생각을 하고 그냥 꿀꺽 참고 있었던 까닭으로 도적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되었으니 수중에 돈 한 푼 없고 세상이 넓다 한들 갈 곳이 어둠이겠습니까 시골 집에서는 병들어 놓으셔서 신음하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어린 동생이 약한 처분 고사하고 죽 한 그릇도 끓여드리지 못하고 울고 있을 터인데 이 못생긴 오라비는 있던 곳까지 쫓겨났으니 시골 갈 노비도 없고 그냥 있자니 있을 곳조차 없고 아 어찌하면 좋을까 싶어서 걸음은 아니 걸리고 눈물만 비오듯 자꾸 흘렀습니다 정말 죄를 지은 수두기 역시 구차하기 때문에 제가 나쁜 짓을 하고 효남이를 쫓겨가게 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니우쳐서 뒤에 서서 자꾸 울었습니다 물 위에 뜬 잎새 같으면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기나 하지만 이 넓은 세상에 아는 집이라고는 목장밖에 없는 효남이 어린 몸이 목장을 나섰으니 단 한 걸음인들 어느 곳 향할 곳이 있겠습니까 앞길이 아득하여 망신망신 하면서 그래도 쫓겨난 목장 문에는 수두기가 울고 있는지라 그것을 보고 효남이는 마음이 갑자기 더 슬퍼져서 그만 눈물이 비오듯 하였습니다 수두기는 참다못하여 그냥 와락 쫓아와서 효남이의 보충된 손을 잡았습니다 효남아 이제는 어디로 갈테냐 글쎄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데라도 가야지 어떡하니 두 소년의 눈에서 모두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두기는 눈물도 안 씻고 사실 이야기를 해버리려고 시초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효남이는 황급히 수두기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난 아무래도 갈 사람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냥 헤어지자 아무 말 말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편하다 수두기는 점점 더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다시 말을 잇는 것을 효남이는 또 그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다 말을 하면 안 된다 아무래도 난 이곳을 떠나야 할 사람을 네가 그런 말을 하면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는 너의 아버지가 앓고 계시지 않느냐 네가 벌이를 하지 못하면 당장 큰일 나지 않느냐 내가 가야 한다 내가 가고 네가 있어야 한다 우리들도 가난하지 않을 날이 있겠지 가난한 탓밖에 무슨 탓이 있겠니 효남이의 말끝은 울음이 섞여서 떨렸습니다 수두기는 그만 효남이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쳐 울었습니다 아 가엾은 어린이들의 울음 나뭇잎도 슬퍼서 우는지 한 이파리 두 이파리 훌쩍이면서 땅 위에 굴러다닙니다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었건만은 효남이의 배고픈 것보다도 갈 곳이 없는 것이 걱정이어서 온종일 해가 지도록 굶니굶니를 하여도 별 꽤가 없는 효남이는 저녁까지 굶고 그대로 해가 지기를 기다려서 날마다 다니던 야학교에 갔습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교실에는 못 들어가고 사무실로 몰래 들어가듯 기운 없이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너 왜 얼굴이 그 지경이냐 어딜 알았니? 보통이는 그게 무슨 보통이고? 하시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단 사흘 동안 남이 놀래게까지 얼굴이 못되었나 보다 싶어서 눈에 눈물이 핑 고였습니다 그래 얼른 고개를 숙이고 시골로 가야겠어요 하였습니다 시골은 왜? 하고 묻는 소리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효남이 입에서는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곱다란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은 눈치를 채인 듯 가만히 계시다가 한참 만에 노비는 준비하였니? 없어요 없어요 소리를 할 때 가슴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노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니? 700리나 된다면서 걸어서라도 가야겠어요 그만 눈물이 소낙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하여서 효남이는 그냥 돌아서 쑥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도 쫓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효남이는 가엾은 우리 효남이는 미칠듯이 가보고 싶어 하던 시골집으로 병든 어머니와 나이 어린 누이동생이 울면서 기다리고 있는 시골집으로 급행열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울면서 나오는 것을 보고 뒤쫓아 나오신 선생님의 주선으로 기착사슬 얻어가지고 우리 효남이는 지금 급행열차를 타고 시골집으로 닫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급행차가 닿을 때까지 효남이가 자기 집에 갈 때까지 어머니의 병안이 터치지 않고 더하지 않고 계시도록 다 같이 빌어드립시다 자기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쫓겨나간 효남이와 울면서 작별을 하고 수두기는 그날 저녁밥도 먹지 않고 밤이 새도록 울기만 하였습니다 한 걸음도 발을 내어 디딜 곳이 없는 효남이가 지금쯤 네 집 처마 밑에서 떨고 섰지 않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뼈가 아프고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그에게 말을 못하였으면 주인에게라도 말을 해야 한다 내가 쫓겨나더라도 그의 도적 노명을 벗겨줘야 한다 그의 나를 위하여 대신 쫓겨나기까지 하는데 아휴 내가 이렇게 잠자코 있단 말이냐 새벽녘에 이르러 이렇게 결심한 수두기는 아침 때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쫓겨나가면 당장 오늘 저녁에 아버지께 약한 척 무엇으로 사다 드릴까 수두기는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구차한 죄 가난한 죄 그는 부르르 떨면서 엎어져 울었습니다 아침 때가 되었습니다 수두기가 울면서 자상하게 자백하는 소리를 듣고 목장 주인 내외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쌍한 동물을 위하여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잠자코 밀려나간 아이 세상에 다시 없는 착한 아이를 때리고 욕하고 하여 쫓아보낸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칠 때 어떻게 하면 그 착한 아이를 다시 찾아들여서 잘못한 일을 사과할까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날 저녁때가 되기를 기다려서 효남이가 다니던 야학교를 찾아가 효남이의 선생님을 찾아보고 그동안의 자세한 이야기를 모두 하고 어떻게 그 애의 집을 찾아갈 수 있느냐고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목장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은 일변 놀라면서 일변으로 더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렇듯이 남의 죄에 쫓겨나왔으면서도 자기에게도 일체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머님 병환이 위중하시다니까 내려가야겠어요 하고 울기만 하던 효남이의 심정을 더할 수 없이 거룩하고 착하여서 선생님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곧 온 학생을 한방에 모아놓고 그 선생님은 여러분 우리 학교의 학생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없이 기특한 학생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어머니 병환 때문에 시골로 내려간 김효남 군입니다 그 애 하고 효남이의 그 불쌍한 사정과 어머님 병환 소식을 듣고 돈 5원만 달라고 하더란 말과 남의 도적 누명을 쓰고도 그 애가 불쌍하여서 그냥 잠자코 쫓겨난 이야기를 한숨에 내리하였습니다 선생님의 그 이야기는 거기 있는 200여 명 학생을 모두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가서 목장 주인과 이야기하시는 동안에 학생들은 헤어지지 않고 그 중에 한 학생이 나서서 효남이는 불쌍한 동물을 위하여 자기가 대신 쫓겨났습니다 빈손으로 앓는 어머니께로 갔습니다 우린 동물을 위하여 단 일전식이라도 모아서 보냅시다 하였습니다 올쌍! 올쌍! 하고 기쁜 소리가 여기서도 일어나면서 저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었습니다 5전 내는 사람, 10전 내는 사람, 11전 내는 사람 모두 합하여 12원 76전이었습니다 종이에 싸고 그 위에 어머니 약값에 쓰십시오 라고 써서 사무실로 가서 선생님께 드리니까 선생님은 그것을 목장 주인에게 전하면서 당신이 시골 효남이 집에 가신다니까 가시는 길에 이것도 전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목장 주인은 더욱 감동하여 네, 네, 가지고 가고 말고요 가서 전해 드리고 효남이 어머니 병안이 위중하시면 제가 모시고 서울로 와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남이와 그 누이 동생은 다 학교에 다니도록 해주려 합니다 저는 아들도 딸도 없으니까요 하고 일어났습니다 목장 주인은 그날 낮차로 효남이 시골로 찾아갔습니다 닷새 후에 효남이 집 식구를 데리고 올라와서 효남이의 어머니는 병원에 효남이와 효순이는 각각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효남이의 소원으로 수두기도 쫓겨나지 않고 전처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찾으러 창호의 노예 동생 순이가 벼랑간에 없어져서 소동이 생긴 지도 벌써 1회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주머니, 늙으신 할머니, 시집간 누나까지 모두 나서서 아는 집 일갓집마다 찾아 헤매고 아버지, 아저씨와 외삼쪽까지 길에서만 살면서 경찰서에 가서 찾아달라고 수색 청원도 하고 별별 곳을 모두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찾기에 애를 썼으나 벌써 1회째 되는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어서 집안이 난리난 집 같았습니다 어느 도깨비놈이 붙잡아 갔을 리도 없고 어느 동무가 깨어 갔을 리도 없고 11살이나 먹은 영악한 소녀인이 우물에 빠지거나 집을 잃을 일도 없는 것이건만은 그래도 어머니, 할머니는 서울 장안의 우물이란 우물을 모두 가서 보았고 학교에 같이 다니는 동무네 집도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찾아가 보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순이는 그날 학교 당번이므로 늦도록 반을 치우고 해가 질 때에는 동무도 없이 혼자 집으로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영영 순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동무네 집에도 안 가고 일갓집에도 안 가고 우물에도 안 빠지고 죽은 소식도 없고 경찰서에서도 찾지 못하고 대체 어리고 귀여운 순이가 어떻게 어디로 가고 말았느냐 도무지 깜깜하여 아는 수가 없습니다 늙으신 할머니와 어머니는 밤낮 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시고 아버지와 아저씨는 온종일 찾아 다니시다가 기진력진하여 술이 취해가지고 돌아오시고 집안은 죽은 집보다도 더 이상하고 허술하고 들먹였습니다 시시로 때때로 일갓집과 동네집에서는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습니까? 하고 물으러 오고 집안 사람들은 울고 있다가도 대문소리만 비걱하여도 일시에 귀가 번쩍 뛰어 내다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아무보다도 더 슬퍼하기는 창호였습니다 순이보다는 3살 위임으로 순이는 3학급에 다니고 창호는 6학급에 다니는데 한 운이라도 남달리 귀엽게 굴면서 손목 잡고 한 학교에 다니던 터였습니다 순이가 없어지던 첫날과 이튿날은 밥도 먹지 않고 눈이 동그래서 동무의 집마다 선생님 댁마다 돌아다니며 찾아봤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 순이가 찾아지지 아니할 때 창호는 학교에서도 자꾸 울고만 싶었습니다 상학시간에도 선생님의 말씀은 조금도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골몰이가 휑덩하면서 순이 얼굴이 책장 위에 어른어른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척마다 두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무들이 니 동생이 없어졌다지 하거나 선생님이 여태껏 못 찾아서 어떡하니 하고 걱정해주시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그만 소리쳐 울고 싶었습니다 창호는 집에 와서도 마루 끝에 어머니와 할머니가 울고 앉으신 것을 보고는 참다 못하여 뒷마당으로 가서 혼자 자꾸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름은 마루벽에 걸린 사진들 속에 순이의 얼굴을 쳐다볼수록 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드레 아흘의째 되어도 순이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찾아 헤매던 집안 식구는 모두 기진력진하여 쓰러지듯 하였습니다 창호는 밤마다 밤마다 순이의 꿈을 꾸면서 얼굴까지 말라들었습니다 열하루째 되던 날 이른 아침 되었습니다 편지 봐도 하는 소리에 뛰어나가니까 누런 옷 입은 채전부가 가방을 메고 서서 공책장으로 장난하듯 만든 봉투에 연필로 김창호라고 쓰인 것을 주면서 우표를 안 붙였으니까 벌금 육전을 주시오 하였습니다 보니까 참말 우표가 붙지 않냐였습니다 창호는 급히 들어와서 돈 육전을 어머니께 받아 내어다 주고 그 이상한 편지를 받아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에그거니 이거 보게 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 편지로 쏠리면서 가슴이 울렁울렁 하였습니다 순이가 쓴 편지야요 뭐? 순이가? 순이가? 순이가 어디서? 하고 모두 뛰어나왔습니다 없어진 지 열흘이나 지나도록 아무리 찾아도 소식이 없던 순이가 지금 어디서 편지를 썼을까 하는 의심과 궁금한 마음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한결같이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창호는 울렁거리는 가슴 떨리는 손으로 이상한 편지 봉투를 곱게 곱게 뜯고 속에 든 편지를 꺼냈습니다 속에 든 것도 겉봉투와 똑같이 공책 찢은 종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장의 연필 글씨로 몇 줄 안되게 짤막하게 씌어있었습니다 어서 읽어봐라 하고 모두들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자코 속으로 내려있던 창호는 벼랑간에 얼굴빛이 새파래지면서 에구무니 하면서 편지를 스르르 떨구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뭐냐 어서 좀 크게 읽어라 아 갑갑해서 못 견디겠구나 하고 몹시 조급해하였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린 창호는 큰일났어요 하고 힘없이 말하고 다시 편지를 집어들고 내리 읽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아주머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듣더니 일시에 아이고 소리를 쳤습니다 종적을 모르게 없어진 지 오래된 순이에게서 온 편지에는 참말로 몹시 놀라운 말이 씌어있었습니다 오빠 나를 좀 속히 살려주시오 나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 수도 없는 곳에 붙잡혀 날마다 무서운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처음에 붙잡히던 날에는 학교에서 반을 치우고 늦게야 정동호젓한 길로 돌아오는데 웬 기아집 앞에서 여인네가 나를 보고 네가 김순이지? 네 동무가 아까부터 너하고 같이 간다고 우리 집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잠깐 들어가서 같이 가려무나 하고 자꾸 들어오라 하기에 누가 기다리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흉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를 꼭 붙잡아서 어두운 방에다 가두었어요 암만암만 소리를 질러 울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 집에 데려다 주마 하고 목도리로 내 눈을 싸매더니 다시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일력거를 탔는지 마차를 탔는지 지금 있는 이 집으로 옮겨왔는데 나는 눈을 싸매고 입을 가렸으니까 어느 길로 어떻게 왔는지 이 집 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이 집 속은 큰 벽돌 집이에요 무섭고 깜깜하고 흥한 냄새만 나는 집인데 밤마다 천국 옷을 입고 천국말을 배우라고 사납게 때려줍니다 이제 천국 구경을 시키려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그래요 천국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아버지하고 찾아와서 살려주세요 몰래 몰래 공책을 뜯어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뒷강에 가서 뒷강 담너머로 내어 던질 터이니까 누구든지 집어서 우체통에 넣어주면 집으로 갈 터이니 제발 좀 속히 살려주시오 어떻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소녀들을 훔쳐다가 천국 옷을 입혀가지고 천국에 가서 팔아버린다는 사실이 신문에 자주 나게 되어 어린 딸 가진 부모는 불안에 쌓여 지내는 터인데 이제 순이의 편지를 보면 분명히 그런 악당에게 붙들렸으니 그 무지스럽고 흉악한 놈의 손에 이끌려 오늘 천국으로 팔려갈런지 내일 팔려갈런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다시 아무 말할 기운도 없이 정신빠진 사람처럼 눈물에 젖은 눈을 멍하니 뜨고 계셨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래도 어떻게 한시바비 찾아볼 도리를 해야 않느냐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창원은 학교도 그만두고 그 길로 편지를 치고 경찰서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도 그 편지만으로는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섭섭한 대답이었습니다 되도록 조사는 해보지만은 처음에 붙잡힌 집이 정동 귀하집이라 하니 그런 집이 하나둘 뿐이 아니고 지금 잡혀가 있다는 집은 동네부터 알 수 없으니 이 넓은 장 안에 어느 구석에 붙잡혀 있는지 알 수가 있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창원은 그 말을 들을 때 어찌도 답답한지 몰랐으나 그러나 경찰서에서 나와 걸으면서 생각하니 나는 그 편집뿐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창원은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도 답답하여 금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서는 온 장안이 한눈에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장안 속 어느 곳에 지금 순이가 갇혀 고생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그 길로 뛰어내려가서 집집을 모조리 뒤져보고 싶기까지 하였습니다 수상한 놈 수상한 놈 하고 창원은 혼자 입으로 자꾸 부르면서 발밑에 늘어니 놓여있는 서울 복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냐 수상한 놈들이 많기는 아무래도 덕숙은 금방 잃었다 내가 오늘부터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탐지하면 된다 창원은 소리치면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곧 내려가자 이러고 있는 동안에 그놈들이 순위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지도 모른다 하면서 겉모르는 어린 몸에 기운이 뻗지어 급한 걸음으로 창원은 뛰어내려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중이었습니다 개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정동길 우중충하게 서있는 양옵직 그늘은 구렁같이 무서웠습니다 바삭바삭 가는 신발 소리를 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하여 귀를 기울이고 걷는 사람은 어리디 어린 창호 소년이었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는 가엾음 결심 앞에는 아무 무서운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겁도 내지 않았습니다 11시인지 12시인지 깊고도 깊은 밤 집에서는 할머니 어머니 아주머니와 아버지까지 울고 계시겠지 그리고 창호마저 돌아오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계시겠지 그러나 이 깊은 밤에 어린 순위는 어느 구석에서 무지한 매를 맞고 있겠구나 생각하면 창호의 마음은 울고 싶게 슬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모두 잠자는 이 깊은 밤에도 그는 온종일 이렇게 돌아다닌 피곤도 잊어버리고 눈을 샛별같이 더 빛낼 뿐이었습니다 기어코 정동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서 창호는 대한문 앞 큰 길을 건너서 공화당 뒤로 통하는 좁다란 길로 바삭바삭 귀를 기울이면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좁은지 좌우집 처마로 하늘을 가린 복도 같은 길이었는데 길 바닥은 깨진 벽돌 조각으로 다져서 우둘투둘 하였습니다 어찌도 깜깜한지 지옥 속 같아서 손으로 앞을 더듬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삭바삭 더듬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속으로 소리 없이 더듬어 나가던 창호는 벼랑간에 범이나 구렁이를 밟은 것 같이 멈칫하고 내어놓던 발을 들이키고 몸을 굽혔습니다 숨을 죽이고 창호는 길을 기울였습니다 어디서인지 캄캄한 어둠을 뚫고 가늘게 들려오는 소녀의 우는 소리 그것은 훌쩍훌쩍 느껴오는 것도 아니고 아야 아야 하면서 누구에게인지 두들겨 맞는 소리였습니다 창호의 몸은 떨렸습니다 바늘 끝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 순이인가 보다? 창호의 피는 일시에 끌어올랐습니다 벽을 부수어 헐고 대문을 박차고 그 길로 소리가 나는 곳을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될 일이 아니고 먼저 그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창호는 미리 가지고 온 성냥과 초를 꺼내서 불을 켜들었습니다 어두운 속에서 훤하게 불빛이 퍼졌습니다 보니까 거기는 집과 집 뒤가 마주다운 그 틈바구니였습니다 창호는 헌 집에는 생각도 두지 않고 남쪽 집에 주의하면서 불빛을 그리로 향하였습니다 과연 울음소리는 아까보다도 더 크게 그쪽에서 들려나왔습니다 창호는 쓰레기통 위에 올라가서 가까스로 발돋음을 하여가지고 높은 담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창호는 어린 생각에 아무 앞 걱정 없이 담에까지 올라가기는 하였으나 올라가 놓고 나니 이러다가 나까지 들켜서 그놈들에게 붙들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담에까지는 올라왔으나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는 망설이는 판인데 그때 벼랑간 담 2층 윗방에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밑에서 사람의 발자취 소리가 저벅저벅 나더니 차차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창호는 큰일 났다 생각하면서 가졌던 불을 훅 꺼버리고 숨을 죽이고 담위에 엎드렸습니다 캄캄한 깊은 밤 천국 사람의 집 담위에서 뜻밖의 사람의 발자취 소리에 엎드린 창호는 촛불을 껐으나 두 눈이 샛별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이 오는 발자취 소리가 담 밖에서 나는지 또는 담 안에서 나는지 그것을 알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자취 소리는 분명히 담 안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2층 윗방에서는 무슨 일로 지금까지 없던 불이 켜지고 저 발소리는 어떤 놈의 발자취 소리인지 창호의 어린 가슴은 불안에 못 견디었습니다 이윽고 좁고 어두운 뒷마당에 시커먼 키 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담위에 있다가 들키면 큰일 나렸만은 창호는 어두운 밤이니까 저쪽에서는 이쪽이 잘 보이지 아니할 것을 알므로 태평으로 엎드려 눈을 비비면서 주위에 내려다보았습니다 뒷마당이래야 가까스로 사람 하나 다닐만하게 좁은 터이니 자칫하면 창호의 숨쉬는 소리라도 그에게 들릴 것만 같은 판이었습니다 그래 창호는 담위에서도 몸을 바깥편으로 휘어붙이고 숨을 죽이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천국 사람은 바로 자기의 손이 닿을 듯한 머리 위에서 창호가 숨어있는 줄은 알지 못하고 담모퉁이 조그만 헛간으로 들어가더니 오줌을 누는 모양이었습니다 아 순이가 편지를 써서 내던졌던 곳이 바로 저 뒷간인가 보구나 생각하고 창호는 분명히 순이가 이 집에 있는 것을 믿게 되어 뛰어들어가서 순이를 구해내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그때 변소에 있던 키 큰 사람이 나오자 집 속에서는 또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면서 두어 사람의 뒷곁으로 나왔습니다 고 계집애가 악지가 아주 무서운데 하는 것이 분명히 변소에서 나온 키 큰 놈이 서투르게 조선말로 하는 소리였습니다 고저 밥을 굶기고 흠뻑 두들겨 줘야 해요 배가 고프면 별수나 있나요? 어른도 배가 고프면 항복을 하는데 하는 것은 분명히 여편내 목소리인데 천국 여편내도 아니고 분명히 조선 여편내의 말소리였습니다 창호는 순이에게서 왔던 편지를 생각하고 지금 저 여편내가 처음 정동에서 순이를 꼬여들어간 여편내려구나 생각하고 그 길로 쫓아 내려가서 물고 뜯고 발길로 차고 흠씬 두들겨 주고 싶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아무래도 하는 수가 없어서 벌떡벌떡 하는 가슴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그냥 엎드린 채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럴 것이 없이 이제 저리로 보낼 날이 사흘 남았으니 듣든지 안 듣든지 보내버려요 보내기만 하면 그만이지 그리고 또 어서 다른 아이들 얻어와야지 얻어드리는 것이야 걱정 말고 저리로 보낼 때 돈이나 잘 받아올 생각이 나시오 아무렴 잘 받고 말고 이번에는 아주 예쁘게 생겼으니까 돈을 더 받아야지 이렇게 놀라운 의논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들은 다시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창호는 지금 담 위에서 들은 여러 가지 말 중에도 사흘만 있으면 저리로 보내야 한다? 는 말이 제일 가슴이 성큼하였습니다 저리로 보낸다는 말은 천국으로 팔아넘겨버린다는 말이 확실하였습니다 사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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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창호는 자꾸 되풀이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애를 쓴데도 사흘만 지나면 순이는 그만 천국을 팔려가 버리겠구나 생각하니 머리가 아특할 뿐이었습니다 오냐 사흘이 뭐야 오늘 지금 당장에 들어가자 지금 당장에 구해내자 창호는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마음속을 부르짖었습니다 천국 사람들도 잠이 들었는지 위층 방에도 불이 꺼진 지 오래고 집이란 집 창이란 창에는 불빛이 조금도 없이 다만 땅속같이 캄캄할 뿐이어서 그야말로 무서운 악마의 굴속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러기에 무섭고 고요한 속에서도 이따금 이따금 들려오는 것은 어린 소녀의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무서운 병든이의 앓는 소리같이 끙끙 앓는 소리였습니다 그 불쌍한 소리가 이따금 들려와서 담위에 엎드려 있는 창호의 귀에 들릴 때 창호는 온몸에 소름이 쪽쪽 기쳤습니다 창호는 그만 앞뒤 생각을 할 새도 없이 쿵 소리도 안 내고 사뿐히 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내려서는 닭 밑에 몸을 움츠리고 귀를 기울여 누가 깨어나오지는 않는가 주의하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을 보고 창호는 뻗치는 기운에 우적우적 걸어서 아까 그들이 들어가던 문을 열고 양옥으로 지은 집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에서는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흉한 냄새만 코를 찌르는데 어두워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으니까 창호는 다시 촛불을 꺼내 켜들었습니다 보니까 저 앞에 2층으로 가는 층계가 있고 층계 밑은 광으로 쓰는 모양이고 층계 이쪽에는 부엌 칸이 있는데 시누만은 불쌍한 소리는 더욱 똑똑히 바로 귀 옆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창호는 한 손으로 불빛을 가리고 아래층 여러 곳을 이구석 저구석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층계 저쪽 복도로 들어서서 이방 저방 기웃기웃하니까 어느 방에는 밀가루 부대만 가득 쌓였고 또 어느 방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커다란 괴짝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가 꺾인 대로 휘어돌아가니까 다시 그곳은 부엌 뒤로 통하였고 부엌 뒤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시누만의 소리는 그 방 속에서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창호는 그냥 달려들어 방문을 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문은 꼭 잠겨서 까딱도 아니하였습니다 창호는 안타깝게 굴면서 순이야 순이야 하고 나지게 부르며 문을 똑똑 두들겨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이 아주 죽게 된 사람의 신음같이 낑낑 앓는 소리만이 슬프게 날 뿐이었습니다 창호는 견디다 못하여 조금 큰 소리로 순이야 순이야 나왔다 창호다 창호야 하고 영거프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앓는 소리가 뚝 그치고 오빠요 정말 오빠요 하였습니다 정말 나다 네 편지 보고 찾아왔다 하면서 창호는 기뻐서 뛰고 싶었으나 그러다 큰일 났습니다 문을 열 수는 없는데 벼랑간에 온 집안에 불이 환히 켜지면서 저쪽 어디서인지 방문 열리는 소리와 사람이 짓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복도로 달려오는 발자취 소리가 크게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벼랑간에 온 집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쫓아오는 소리에 창호는 깜짝 놀라 순이야 순이야 부르던 소리를 그치고 눈이 동그레져서 번개같이 돌아서 썼으나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자취 소리는 벌써 이 좁은 복도를 향하고 급히 뛰어오는 모양이었습니다 하 이젠 나까지 붙잡히는구나 생각하면서 창호는 이리저리 피신할 곳을 찾았으나 좁디 좁은 복도 속이라 움치고 뛸 수 없는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벌써 발자취는 가까이 와서 손에 몽둥이인지 무엇인지를 든 시커먼 그림자가 복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별수 없이 창호도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 속에서는 순이가 바깥 사정은 모르고 벼랑간 밖에서 오빠의 소리가 뚝 그친 것만 궁금하여 큰 소리로 오빠 오빠 갔어 오빠 하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범의 입에 걸린 토끼같이 되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기어이 검은 그림자는 몇 걸음 안 떨어지게 닥쳐왔습니다 잡히고 잡고 아차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창호는 참말로 번개불같이 후딱하더니 뒤에 있는 요리깐 부엌 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창호가 있던 쪽은 캄캄하고 쫓아오는 놈 쪽은 밝았으므로 얼른 눈에 띄지 아니할 것을 알고 대담하게 부엌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쫓아온 놈은 순이가 갇혀있는 방을 와서 보더니 밖으로 잠긴 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걸 보고는 이상해하면서 다시 그 뒤에 있는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보니 캄캄함으로 그놈은 주머니를 후비적후비적 성냥을 꺼내어 드 그어들고 들어가서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들창 한 개도 없는 그 부엌에 숨어있는 창호는 당장에 잡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놈이 성냥불을 이리저리 두르면서 보아도 거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국놈은 다시 성냥 한 개를 켜가지고 부엌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물통까지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물통 속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만일 천국놈이 성냥불을 높이 쳐들고 천장을 휘 둘러보았다라면 창호는 잡힐 것이었습니다 창호는 부엌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그냥 있다가는 금방 붙잡힐 것이 분명함으로 문짝을 딛고 기어올라 문설주 위에 가로질러 있는 들보 같은 나무위에 찰싹 붙어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영리한 창호는 그놈이 사람을 찾노라고 여기저기 구석은 찾되 이 위는 쳐다보지도 아니하려니 하고 짐작하고 기어올라가 숨기는 하였으나 정작 밑에 그놈이 들어와서 성냥불을 쳐들듯 할 때에는 금방 들키는 듯 들키는 듯 해서 그야말로 간이 바싹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놈은 위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창호는 그제야 숨을 휘하고 시원하게 쉬고 소리 없이 다시 기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또 한참이나 숨을 죽이고 밖에 사람의 기척이 없는 것을 살핀 후에 부엉문을 열고 나가서 다시 순이가 갇혀있는 방으로 가서 방문을 똑똑똑똑 두들겼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안에서도 오빠요? 오빠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놈에게 붙잡힐 뻔하였는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너를 구해내지도 못하고 나까지 붙잡힐 위험성이 있으니 내가 집을 돌아가서 만단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올 때까지 아무 염리 말고 있거라 하였습니다 꼭 와요 속히 와요 하고 애원하듯 하는 순이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가만히 사뿐사뿐 걸어서 무시무시하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고 복도를 살그머니 돌아 처음 들어오던 뒷문을 향하여 기어나갔습니다 뒷문을 소리 안 나도록 살그머니 열고 지옥을 나오는 듯 시원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쑥 내딛는데 워락 달려들어 장호의 손목을 휘져보면서 잡았다! 하하하하 하고 소리치는 놈이 있었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위층 아래층에서 쿵쿵쿵쿵하며 쏟아져 나온 놈들은 모두 다 보기에는 징글징글하고 몸에는 흉한 냄새가 나는 천국 놈들이고 그 중에는 아까 처음 보던 여인네도 있었습니다 솔개의 발톱에 채인 작은 새같이 창호는 그 무지한 놈의 손에 팔이 비틀려 꼼짝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운명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좁은 방에 끌려 들어가서 두 손을 묶여 쓰러져 있는 어린 창호는 그 무지한 놈들의 발길에 차이고 몽둥이로 얻어맞고 꼬집히고 고개를 비틀리고 심한 놈은 달려들어 한숨에 죽일 것처럼 손으로 창호의 모가지를 감아지고 그 길다란 손톱으로 목을 눌러서 창호의 목에는 초승달같이 손톱 자국이 나고 거기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그만 그 어리고 약한 창호의 몸은 헌 솜같이 늘어져서 흐느르늘하건만은 그래도 그놈들이 묻는 말에는 이를 악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무지한 놈들은 더욱 사납게 두들기지만은 창호는 낑낑 앓는 소리를 내면서 그래도 대답은 영영하지 않았습니다 놈들도 고리 머리끝까지 뻗쳐서 기어코 창호의 손발을 메워서 전장에다 거꾸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창호는 그만 피가 내리쏘려서 얼굴이 새팔게 지더니 몇 분이 못 지나서 다시 새파랗게 송장보다 더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놈들은 그 어린아이가 어찌하여 들어왔는지 그것보다도 어린아이가 제 의사로 들어왔을 것 같지 않으므로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시켜서 들어왔는지 그것이 겁나고 궁금하여서 알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파랗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놈들도 겁이 났는지 얼른 풀어 내려놓고 사지를 주무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이나 주물러서 가까스로 얼굴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보더니 들어다가 물건두는 광 속에 갖다 넣어놓고 광문을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그놈이 어찌 강한지 퍽 똑똑한 놈일세 하니까 조선예팬네는 그 말을 받아 그놈이 사내아이라도 얼굴이 예쁘게 생겼으니 그냥 두었다가 천국으로 팔아넘겨 버립시다 하였습니다 밤은 새로 2시나 되었는지 3시나 되었는지 새벽이 가까울 듯 한데 지옥 속같이 캄캄한 집 물건두는 창고 속에 갇힌 창호는 두들겨 맞는 몸이 물에 젖은 솜같이 늘어 쓰러져서 앓는 소리까지 낑낑 저절로 나왔습니다 어깨는 칼에 찔린 것 같이 아프고 머리는 땅 속으로 자꾸자꾸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목과 가슴 앞이 근질근질하고 옷이 흔들릴 때마다 축축한 것을 느끼게 되니 보지 않아도 목에서 피가 자꾸 흘러내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손 두 발이 묶여 있으니 몸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아픈대로 괴로운대로 그대로 쓰러져 신음하다가 날이 밝으면 또 어떻게 참혹한 짓을 당할지 그때를 기다릴 밖에 없었습니다 생각만 하여도 흉악하고 징글징글한 천국 놈들이 아침만 되면 또 와서 무지하게 두들기거나 어디로 팔아넘길 것이구나 할 때 창호는 무서워서 몸서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놈들이 어저께 밤에 사흘만 있으면 순이를 천국으로 보낸다 하였는데 지금은 나까지 이렇게 잡혀 있으니 이렇게 내가 잡혀 고생하는 동안에 순이는 필경 천국으로 팔려가겠구나 생각할 때에는 다른 아무 고통도 다 잊어버리고 몸이 묶인 대로 그냥으로라도 총알같이 뛰어나가서 순이를 구원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다 순이가 팔려간다 순이가 아주 팔려간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불쌍한 순이는 누가 구원할 터이냐 창호는 주먹을 불꾼 지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나 냄새 나는 창고 속은 땅속같이 캄캄할 뿐이고 눈에 아무것 하나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생각다 못하여 창호는 콤베이 같이 몸을 흔들어 벽 가깝게 가서 물구나무 서듯 거꾸로 서서 두 발로 벽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빵과 붙은 벽에 조그만 유리창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창호는 그것이 유리창인 것을 짐작하고 발 뒤꿈치로 몹시 차서 깨트렸습니다 제컥! 하고 깨어져서 와르르 하고 요란스럽게 떨어지면 그 소리에 천국놈이 또 깨어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가슴을 떨게 하였으나 창호는 들키거나 말거나 해봐야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구두 뒤쪽으로 차니까 제컥! 하고 유리는 깨어졌습니다 와르르 하고 요란한 소리가 날 줄 알고 가슴이 성큼하였는데 웬일인지 그리 요란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됐다! 입속으로 소리치면서 창호는 이번에는 발을 내리고 윗몸을 일으켜 벽을 붙어안고 간신히 기어 일어서서 끼어진 유리창으로 옆에 방을 보니까 거기는 밀가루 부대 같은 것이 잔뜩 쌓인 것이 허옇게 보였습니다 창호는 묶인 채로 두 손을 들어 유리창에 유리 깨어진 흔적을 만져보니까 깨어지고 남은 유리 몇 조각들은 창틀에 끼인 채로 칼날같이 남아있었습니다 옳지! 이제 됐다! 고 창호는 두 손목을 꼭 묶인 것을 그 칼날같은 유리날 위에 내밀어 대고 슬근슬근 톡질하듯이 문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창호의 두 손목을 묶은 굵은 끈을 유리날에 썰려서 한 호라기 두 호라기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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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져서 나중에 창호의 두 팔이 활짝 펴졌습니다 온몸에 넘치는 기쁨과 새로운 원기에 북받쳐 창호는 급히 발을 묶은 끈을 자기 손으로 슬슬 풀어 끌러내버리고 아주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 한 걸음에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밖으로 걸려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냐 몸이 풀렸으니까 걱정 없다 여기서 새벽이 되기까지 기다리자 하고 창호는 바로 문 뒤에 물건 괴짝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워하게 도망을 할까 새벽이 되어 놈들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다시 잡혀서 아 더 무서운 꼴을 당하겠구나 가지가지의 생각이 창호의 가슴에 휘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벌써 알아챘었는지 문 밖에 마루에 사람 소리가 나면서 발소리는 점점 가깝게 이리로 향해 왔습니다 창호는 몸이 움찔해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켰으니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이 그를 겁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발소리는 창고 문 앞에 뚝 그치더니 덜컥덜컥 창고 문을 열어서 안으로 쑥 밀고 무서운 천국놈이 쑥 들어왔습니다 창호는 안으로 열린 문 뒤에 찰싹 붙어서서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천국놈이 얼굴만 조금 돌이켜도 창호는 금시에 잡힐 것입니다 창호의 가슴은 두근거리는 대로 벌렉벌렉 하였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천국놈은 손에 큰 양철통을 들고 들어와서 거기 창호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양으로 저편 구석에 있는 술통 같은 그릇 앞에 가서 허리를 구그리고 물건을 꺼내는 모양이었습니다 실상은 세력이 되어 날이 밝아오므로 아무보다도 먼저 음식 맡은 늙은 마누라와 젊은 사내놈이 일어나서 음식 마련하느라고 들어온 것이고 어저께 밤일은 조금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창호는 그렇게 짐작하고는 살그머니 나서서 천국놈이 돌아서서 물건 꺼내 담는 사이에 발소리 없이 그러나 제비같이 빠르게 창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나서서는 겁이 나지만은 급한 걸음으로 복도 뒷문으로 가깝게 걸어가서 활칵 열고 나갔습니다 뒷문이 열리는 소리를 부엌에 있는 노파도 듣고 위층에서 자는 놈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엌에서는 위층에 자는 주인이 변소에 가는 줄 알았고 위층 방 속 이부자리 속에서는 하인들이 부엌에서 일은 하느라고 바쁜 줄만 알았습니다 창호는 뒤도 돌아볼 사이 없이 뒷마당에서 변소 지붕으로 기어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담으로 기어올라 담에서 바깥 한길로 내려뛰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나온 창호는 그제야 가슴을 벗쩍 펴고 기운껏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조용한 새벽길로 경찰서로 다름질해 갔습니다 화살같이 나르듯하여 헐떡이는 걸음으로 창호가 경찰서에 들어섰을 때 아직도 이른 새벽이라 경찰서는 휑하게 비어있고 밤을 샌 당직 순사가 두세 사람 모자도 안 쓰고 둘러앉아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들어서자마자 모자를 벗어들고 숨찬 소리로 급급하게 온 뜻을 말하고 지금도 내 노이동생이 갇혀있으니 나하고 같이 집으로 가시자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순사들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은 것 같이 뭐? 네 동생이 천국 사람한테 잡혀서 어쨌단 말이냐? 하고 몹시 태평입니다 창호는 그만 급한 마음에 귀가 먹었느냐고 욕을 하고 싶었으나 꿀꺽꿀꺽 참으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자세자세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순사들은 큰일 났다고 놀릴 줄로 창호는 생각하였더니 순사들은 강아지 자동차에 치었다는 일보다도 신기치 않게 듣는 모양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나 하는 것처럼 하! 천국놈에게 잡혀갔으면 찾는 수 있나? 아주 잊어버렸지 아 왜 요새 그런 일이 신문에도 자주 나는데 집에서 아이 감독을 잘하지 않았어? 하면서 옆에 책상에서 인찰지 한 장을 꺼내놓고 너희 집이 어디야? 하고 한 가지 한 가지 물어가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속이 조비비듯하여 급한 마음에 자기 집 주소와 성명과 순위의 이름과 나이와 생년월일과 다니는 학교 이름까지 모두 한 입에 내리 외워 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사는 속으로 괘씸하게 생각하면서 고개를 돌려 꾸짖는 소리로 아 이놈아 내가 묻는 대로 한 가지씩만 대답해 하고 다시 천천히 묻습니다 창호는 그만 견디다 못하여 그냥 도로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도로 나간 데야 별 수가 없겠고 지금 이 경우에 경찰서의 힘을 빌지 않으면 도저히 그 무지한 천국놈들을 어찌할 재주가 없겠으므로 그대로 참고 서서 묻는 말을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노라니 머리에는 그 냄새나고 음충한 집과 그 집 놈들의 모양이 자꾸 나타나 보이고 부엌 뒷방 좁은 방 속에서 오빠 오빠 하고 안타깝게 부르던 순위의 불쌍한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여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에는 눈물이 핑 고였습니다 묻고 쓰기를 마친 후에 순사에 하는 말 아직 새벽이어서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고 이따가 여덟시가 되어야 주임과 여러분이 오실 터이니까 그때 오노라 창호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그만 깊이 구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덟시 여덟시 지금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어린 순위가 또 무슨 고생을 당할는지 모르겠는데 여덟시까지면 인제도 거의 3시간은 기다려야 할 모양이니 앞이 캄캄한 것 같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여덟시 아니라 열여덟시까지라도 기다려서 경찰관을 동행해 가지고 가리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라도 집에 얼른 갔다 오려면 갔다 올 수 있으나 그 안에 주임이 오기만 하면 그 길로 이야기를 하여 가지고 가려고 집에는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밥 한 그릇을 사다 달라 하여 책상 뒤에 앉아서 설렁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창호가 경찰서 아래층 책상 옆에 쭈그리고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누군지 모르나 흰 두루마기 입은 이가 순사와 마주서서 화가 나는 말소리로 아들이니 딸이니 어저께니 그저께니 무언니 무언니 하고 요란하게 다말을 하므로 누구인가 하고 밥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고 보니까 아 그이는 여덟 달이나 못 배운 듯한 반가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하고 소리치며 뛰어가서 덥석 안겼습니다 어저께 저녁부터 밥 한 술 안 잡숫고 창호까지 잃어버렸는가 하여 밤이 새도록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수색 청원을 하러 왔던 아버지가 뜻밖의 경찰서에서 창호를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밤새도록 청국놈의 집에 갇혀서 죽을 고생을 겪고 난 것을 알지 못하고 집에도 오지 않고 어디서 밤을 새웠니 하고 좋지 않은 말씀만 하심으로 창호는 어젯밤부터 이제까지 혼자서 겪어온 일을 이야기하느라고 어린 몸이 혼자 겪은 가지가지의 서름이 폭받쳐 하소연처럼 눈물을 흘리고 목소리는 울음에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눈물을 씻으면서 그래 순이가 살아 있기나 하니 다행이구나 집에서는 너까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으니 어서 집에나 잠깐 갔다 오자 하면서 창호의 손을 맞잡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창호는 굳이 듣지 않고 저는 여기서 주임이 들어오기를 기다릴 터이니 아버지께서 먼저 가셔서 아무 염려 마시라고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조르다 못하여 아버지는 혼자 집으로 가신 후 8시가 채 되지 못해서 한 사람씩 모여 들어오는 경관들 중에 섞여 주임도 들어왔습니다 창호의 가슴속은 콩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8시를 친 후에 그들이 아침에 모여서 하는 일을 마친 후에야 그제야 들어오라고 부름으로 창호는 2층으로 올라가서 고등계라는 주임에게 자상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등계에서는 밑층에 있던 순사와 달리 순이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청국놈의 집 근처에 있는 순사 파출소로 몇 번인지 전화가 오고 가고 한 후에야 정복 순사 두 사람, 사복 형사 세 사람, 다섯 사람의 경관이 창호의 뒤를 따라 나설 때에는 9시를 치고도 10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창호의 가슴은 뛰놀았습니다 경관들을 동행하여 경찰서 문을 나섰을 때 멀리서 창호야 창호야 하고 부르는 부인의 소리가 나므로 보니까 길 저편으로부터 아버지, 아저씨, 외삼촌, 어머니, 노님, 먼 곳에 사는 아주머니까지 어린애 업은 행랑어멍까지 한데 몰려서 급한 걸음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서름과 눈물에 쌓인 식구들 그들은 얼마나 밤새도록 창호를 찾느라고 애를 태웠겠습니까 한 길에서 미친 사람들 같이 남부끄러운 것도 잊어버리고 창호야 창호야 하고 환호의 소리를 치는 것까지 울음에 섞인 소리라 창호는 온몸에 소름이 쭉 끼치고 두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길에서 한참 동안이나 지체를 한 후 가까스로 여인네들을 달래어 돌려보내고 아버지, 아저씨, 외삼촌만 참내하여 일행 아홉 사람이 천국놈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뒤로 돌아 창호가 맨 처음 뛰어넘어가던 닭 밑에 사복 순사 두 사람을 세워놓고 앞으로 돌아 대문 앞 골목 옆에서 순사 한 사람과 창호의 외삼촌이 지키고 있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주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집은 분명히 그 집인데 나온 주인과 아인들은 한 사람도 창호가 밤에 보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묻는 말은 모조리 우리는 모른다고만 딱 잡아떼었습니다 순사들은 차차 의아했습니다 혼자 창호의 가슴은 이상한 불안감 느낌에 쌓여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이 집에 순이가 갇혀있으니 들어가서 뒤져봐야 해요! 하고 창호는 열해 뜬 사람처럼 떠들어대면서 순사들을 재촉하였습니다 안된다고 고집하던 것을 우겨대고 경찰된 두 사람과 창호와 창호의 아버지 아저씨는 안으로 쑥쑥 들어가 이 방 저 방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창호는 그 중 앞장을 서서 복도를 돌아가면서 여기 이 방이에요! 내가 갇혔던 방이에요! 하고 지나가서 부엌 뒤에 순이에 갇혀있는 방을 향해가면서 주인을 돌아보고 이 방이에요! 이 방이에요! 이 방 문 열라고 하세요! 하고 소리치고 나서 큰 소리로 순이야! 순이야! 나왔다! 주먹으로 방문을 두들기니까 웬일인지 꼭 잠겨있을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습니다 가슴이 성큼하여 순이야! 하고 다시 한번 부르면서 쑥 들어가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이 석탄 조금과 진흙 두어 삼태기와 삽이 몇 개 있을 뿐이고 순이는커녕 그림자도 보이지 않냐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가슴에는 다 같이 공연한 어린애의 말을 믿었다가 망신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창호만이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 다른 방을 모조리 뒤져요! 괴짝 속 굴뚝 속까지 뒤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왕 왔던 길이라 그냥 갈 수도 없어서 모두들 손을 나누어 방이란 방 구석이란 구석 괴짝 속마다 굴뚝 속마다 변속 구멍까지 반을 찾듯 찾았습니다 그러나 종시 쥐 한 마리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순사가 주인을 보고 공연이 잘못 알고 집안을 요란하게 하였다고 미안한 인사를 하는 동안에 창호는 밖으로 뛰어나가 지키고 있던 순사에게 아무도 나가는 걸 못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간 사람이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뒷담으로 가서 물어봐도 그리로도 담 넘어간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벌써 그놈들은 새벽에 창호가 도망친 것을 알고 뒤가 겁나서 순이와 식구를 달리 숨기고 아주 딴 집같이 딴 사람들만이 집을 지키고 있어서 물어야 알 곳이 없고 보아야 눈치를 채일 곳이 없으니 장차 어찌하여야 순이를 구할지 앞이 막막하였습니다 쩍쩍 입맛을 다시면서 터벅터벅 순사 아버지, 아저씨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창호는 언뜻 이 집 대문 옆 쓰레기통 앞으로 와락 뛰어가서 조그만 종이조각을 집었습니다 창호의 샛별같은 눈 그것은 찢어진 전보용지 조각인 걸 본 까닭이었습니다 집어보니까 과연 전보를 쓰다가 버린 것인데 거기에는 금야, 급행, 경성, 발 이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옳다 오늘 밤자루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분명하다 하고 입속으로 부르짖으면서 순사들과 또 어른들에게 가는 소리로 의논하여 오늘 낮부터 미리 나가서 정거장 목목을 지키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밤에는 그놈들이 순이를 데리고 기차에 올라타려 할 때 움켜잡고 순이를 찾을 생각을 하니 창호와 또 아버지와 아저씨들의 가슴은 새삼스럽게 뛰놀았습니다 금야, 급행, 경성, 발 전보용지에 쓰인 것을 몇 번이나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창호는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두근두근하면서 기차 시간표를 보고 또 보고 하였습니다 경성을 떠나 중국 봉촌을 향하는 급행차로는 저녁 7시 20분에 특별 급행차가 있고 10시 50분에 떠나는 보통 급행차가 있습니다 저녁 7시 20분과 밤 10시 50분 그때까지에는 아직도 7, 8시간이나 남아 있었으나 마음을 졸이고 있는 창호는 지금 이 길로 바로 정거장으로 나아가 지키고 있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사람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첫째, 그 전보지에 씌어있는 것이 쓰레기통에서 얻은 것이니 분명히 순위를 데리고 간다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분명치 못한 일이고 기차 시간도 이따가 저녁 7시인 즉 지금 5정도 치기 전부터 나갈 것이 없은 즉 지금은 정거장 앞에 순사에게 주의하라고 전화로 일러두고 이따 5시쯤 지나서 형사 순사 세 사람을 내어 보내겠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창호와 창호의 아버지는 낙심이 되어서 지금부터 같이 나가 지켜주기를 애걸애걸 하였으나 그들은 들은 채도 아니 않고 또 억지로 얻지 않은 수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자기네들끼리만 돌아서서 정거장을 향할 때 어린 창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 날의 고생과 피곤은 사실 어린 몸에 너무도 지나친 고생이었지만 이제 정거장에서 설사 순위를 데리고 도망하는 천국놈들을 붙잡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힘이 부족한 것을 생각할 때 어린 창호는 이 세상에 너무도 야속한 것을 느꼈습니다 정거장에 이르렀습니다 낮에 정거장은 퍽 한산하고 쓸쓸하였습니다 창호는 아버지와 외삼촌 두 분으로 하여금 정거장 목을 지키게 하였으나 그러나 모두 늙어가시는 어른들이라 믿없지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차가 떠날 때 복잡한 사람 중에서 그놈들을 만나 싸울 생각을 하니 가슴은 점점 더 두근거려오고 눈은 샛별같이 빛나오지만 정작 그놈들을 만나면 어떻게 싸워서 순위를 빼앗을까 생각할 때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사실 이대로 있다가는 그들을 만난다 하여도 도리어 뻔히 보면서 놓쳐버릴 염려밖에 다른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뭐냐 학교로 전화를 하자 하고 창호는 소리치며 정거장 밖으로 뛰어나가 자동 전화를 찾아가서 학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랑해주시는 선생님과 걱정해주는 동무들을 만나지 못한지 벌써 여러 날 이제 전화로나마 학교의 소식을 전하게 되니 갑자기 시골에 있던 어린 색시가 본가에 돌아온 것 같은 기쁨이 가슴을 뻐근하게 하였습니다 아 최선생님 좀 여쭈어주세요 급한 일입니다 아 네네 최선생님이십니까 저는 창호우시다 예 창호우시다 사랑하시는 주임 선생님은 창호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동생이나 조카나 만난 것처럼 기껍고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창호냐 정말 창호냐 하고 되짚어 묻는 소리를 들을 때 창호의 가슴은 매어 뻐개지는 것 같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직접 만난 것 같으면 선생님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쳐 울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학교에 못 가는 그동안에 몇 번이나 죽을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위가 갇혀 있는 곳과 또 그놈들이 오늘 저녁 급행차로 도망하는 걸 탐지 알고 지금 남대문 정거장에 나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나오기는 나올 터인데 저녁에 나온다고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둥허둥하는 소리도 뒤끝은 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저쪽에서도 선생님은 몹시 걱정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선생님 그만 그치겠습니다 우리 반 동물들에게도 제가 잘 살아있다고 일러주세요 네네 안녕히 계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니 정작 하려던 말은 잊어버린 것 같았으나 그냥 그 길로 다시 정거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점심때의 정거장은 몹시 한산하였습니다 푸른 모자 쓴 역부 두 사람이 대합실에 앉아서 낮잠을 잘 뿐이고 심심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 2시가 지나니까 정거장에는 차차로 사람이 모여들고 부산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녀 학생 갓 쓴 늙은이 양복쟁이 신사 존색시 신여성 그런 사람들 틈에는 간간히 보기에도 징그러운 생각이 나는 천국놈들이 누덕이 잘 이은 이부자리를 짊어지고 차표를 사는 것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원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놈들이나 아닌가 하여 가슴이 성큼성큼하였습니다 차차로 정거장 안은 더욱 복잡하여져서 여가 나에서는 아는 사람도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수상한 놈들의 수요도 차차 늘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원의 가슴은 겁을 먹어 방망이 질치듯 두근거렸습니다 그놈들 천국놈이 지금이라도 오는 듯 싶은데 이런때 경찰서에서라도 나와주어야지 우리끼리만 있다가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나 하여 얼굴이 누렇게 되고 정신이 아득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언뜻 창원의 눈에 비추인 것 창원은 어? 소리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의 사이를 헤치고 제비같이 뛰어나갔습니다 아 반가워라 감사해라 뜻도 하지 아니한 최선생님이 머리 굵은 학생 10명을 데리고 경관이나 군대의 일대처럼 급한 걸음으로 정거장 안을 향하여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창원은 기쁜지 감사한지 어찌할 길을 모르고 그의 전신의 피가 내어 뻗쳐 나올 것 같이 끌어오를 뿐이었습니다 아 창호야 그를 보자마자 일제히 부르며 달려드는 그들 창호의 예쁘던 얼굴이 몹시 상한 것을 보면서 그의 마른 손목을 잡을 때에는 모두가 손이 떨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였습니다 하악종을 치자마자 교장에게 이야기도 아니하고 넌지시 왔다 하는 최선생님의 말씀은 깊이 없고 한이 없는 힘과 감격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최선생님은 물론이고 10여 명 추리고 추린 미나란 학생이 한 사람도 순이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또 오기 전에 최선생님에게 여러 가지로 탐색하는 방법까지 자상이 듣고 물 부어 셀 틈 없이 짜여 가지고 온지라 1조 2조 3조로 나뉘어 그 넓은 정거장 구석구석과 모퉁이를 지키고 있으면서 이상한 천국인을 주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미리 사 가지고 온 호각을 손에 쥐고 여차할 때 불면 1시에 그리로 모여 달려들기까지 약속이 작정되었습니다 다행 이리하여 그 넓은 정거장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끓어도 쥐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이 거미줄이 쳐지게 되었습니다 3시 4시 5시가 지나도록 아무런 변동이 없었으나 차차 7시가 가까워 오는지라 모든 사람의 가슴은 새삼스럽게 두근거리기 시작하면서 눈은 더욱더 빛났습니다 그때 벼랑간 정거장 한 귀퉁에서 휘익! 하고 귀를 찌르는 호각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 어딘가! 하고 일동은 호각소리가 난 곳을 뛰어갔습니다 맞닥뜨려 싸울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때는 5시 15분 5시 15분 점점 복잡해가는 정거장 한 구석에서 벼랑간 호각소리가 일어나자 모퉁이에 지키고 있던 학생들이 일제히 어딘가 하고 달려들어 본 즉 곳은 3등 대합실 옆이고 호각을 분 사람은 창호였습니다 순이를 데리고 도망하던 천국놈들이 발견되었나 보구나 생각하고 달려든 일동은 어디 있니? 그놈이 어딨어? 하고 숨찬 소리로 급급히 물었습니다 그러나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몸을 움츠리고 두 눈만 무섭게 동그랗게 뜨고 숨어 있던 창호는 쉿! 하고 말리고 나서 다시 작은 소리로 저기 저 짐을 붙이는 곳에 새 천국놈이 있지? 저놈들이에요 순이를 가두고 또 나를 가두던 놈이에요 보니까 과연 짐 붙이는 곳에 보기도 흉악하게 생긴 천국놈 셋이서 짐을 붙이노라고 황황히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 모지랭이 같은 놈들이 우리 순이를 도둑질해 갔구나 하고 생각할 때 학생들의 손은 주먹이 쥐어지고 가슴은 울뚝거렸습니다 저까지 놈들 당장에 잡아놨자꾸나! 하며 우르르 달려가려 했습니다 창호와 채 선생님은 깜짝 놀라 그것을 말리면서 아직 미리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저놈들이 순이를 왜 감춰가지고 가는지 그걸 알아야지 미리 지금부터 달려들기만 하면 정말 순이는 못 찾게 될 거 아니냐 하였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의 일행은 단 세 사람뿐이고 손이나 누구나 데리고 가는 모양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쩐 일일까 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굴릴 때 말은 하지 아니하나 다 각기 혹시 저 짐 속에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한결같이 생겼습니다 그래 여러 사람의 주먹은 자연 그놈들의 두 개의 짐작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혹시라도 가여운 순이가 들어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자기네가 갇혀 있는 것처럼 숨이 갑갑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달려들어서 저놈들의 짐작을 빼앗아 풀어보면 그만이죠 저까놈들 두들겨 죽이면 어때요? 학생들의 주먹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도 이를 악물고 서 있는 창호의 눈에는 눈물이 흥건하였습니다 싸울 때가 되면 굳세게 싸워야지 그러나 나는 저 짐 속에 순이를 넣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최 선생님은 이렇게 급할 때에도 침착하신 어조로 그러나 힘입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으로 들고 가는 짐이면 모르거니와 짐으로 붙여서 고깐차에 싣고 갈 것인데 거기다 넣었을 리가 없을 것 같다 하셨습니다 나는 그럴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짐작에는 단념하고 다시 아까처럼 구석구석에 갈라서서 저들 새놈의 거동과 그리고 새로 오는 놈들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5시 23분 청국놈들은 마침 가지고 있던 짐작을 화물에 맡기고 돌아설 때에 이 편의 학생 한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 화살같이 날쌓게 복잡한 군중의 틈을 비집고 대합실 옆 창호에게로 뛰어와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하였습니다 응?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지 몰라 창호도 가슴이 성큼하였습니다 봉천으로 간댔지? 봉천이다 뭔가? 우리가 속았네 저놈들은 지금 인천으로 가는 모양이세 아주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그래 창호가 인천이 무엇인가? 내가 분명히 봉천으로 간다는 전보용지를 봤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일부러 가까이 가서 그 짐작을 보았더니 인천행이라는 점표가 달렸고 또 저놈들이 가지고 있는 차표도 인천표인데? 아 그럼 큰일 났네 속았네 하고 창호는 얼굴이 파래져서 급급히 호각을 불어 동물들을 모았습니다 5시 40분에 인천행차가 떠날 시간이 가까우므로 정거장 안은 북적북적하는데 창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지로 참으면서 선생님과 아버지와 외삼촌과 동무들과 어찌해야 좋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전보용지까지는 보았건만은 어제 그놈 중에 세놈이 이상한 짐작을 두 개나 가지고 인천으로 떠나니 순위를 데리고 중국으로 도망하려면 물론 봉천으로 가지만은 인천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가기도 흔한 일이라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작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천차는 이제 곧 떠날 것이오 봉천차도 얼마 후면 떠날 것이니 인천으로 쫓아갔다가 봉천으로 가는 것을 놓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인천으로 떠나는 길도 안 쫓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나누죠 두 표로 나눠서 두 곳을 다 쫓아가기로 하죠 의논 중에 벌써 역부는 큰 소리로 인천 가시리 진생우맨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동은 어서 어서 차표를 먼저 사죠 까딱하다가는 놓칩니다 허둥어둥하면서 인천으로 쫓아갈 사람을 정하는 동안에 차표 다섯 장을 사오게 하였습니다 인천 가는 새놈은 이미 얼굴을 알아놓았으니 아무나 쫓아가도 관계치 않고 창호는 경성에 있어야 봉천으로 가는 차를 조사하겠으므로 인천에는 최선생님과 외삼촌 학생 세 명 도합 다섯이 가기로 하고 급급히 쫓아 들어가서 놈들이 탄 차에 모르는 체하고 올라탔습니다 그동안에라도 여기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인천 OO일보 자국 내 최진환 선생께로 전보를 치고 인천에서 급할 때는 경성역 정거장 3등 대합실 안 김창호에게로 전보를 칠 것까지 주도히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섯 사람의 불같은 눈이 저희들의 일거일동을 지키고 있건만은 놈들이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망하는 폐에 쫓기는 폐를 한차 싣고 기차는 무사히 인천 정거장에 닿았습니다 저녁 바닷바람은 두루마기를 벗겨갈 것 같이 들이불어오는데 청놈 4놈은 정거장에서 찾아내온 짐짝 두 개를 어깨에 매고 느리디 느린 걸음으로 거리를 걸어가고 그 뒤 또 그 뒤에는 다섯 사람이 띄엄띄엄 떨어져 말없이 뒤를 밟아갔습니다 쓸쓸하게 넓기만 하고 신장로같이 헌출한 바닷가의 거리를 지나 우중충하고 냄새나는 언덕길로 휘어드니 못지않아도 인천서 유명한 청국놈 거리였습니다 대낮에도 문과 들창을 걸어 담그는 괴상한 거리가 저녁 때 불 켤 때가 되니까 더한충 우중충하고 움침하여 마귀의 나라에라도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치를 챈 것 같이 놈들이 흘금흘금 뒤를 되돌아볼 때마다 가슴이 선뜻선뜻하건만은 그래도 꾸준히 뒤를 따라 끝까지 가노라니 놈들은 그 거리도 다 지나서 맨 끝 산모퉁이가 맞닿은 곳에 조그마한 창고 같은 단층 벽돌집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집은 아주 아평쟁이나 노름꾼이나 도둑놈 같은 때들이 옹기종기 모여 엎드려 있는 듯 싶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이제 소글을 알아놓았으니 학생 한 사람은 곧 신문지국으로 전보가 오거든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러 보내고 네 사람은 슬금슬금 그 집 뒤로 돌아 나무숲에 몸을 가리고 서서 집 속의 동정을 살피느라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차차 어두워가는 밤 캄캄한 집 속에서 가끔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는 하나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천국말 소리뿐이었습니다 암만 해도 북쪽으로 도망하는 것을 공연히 여기로 쫓아왔지 하고 후회하는 생각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벼랑간에 참말 벼랑간에 네 사람의 귀를 찢는 듯이 들려온 어린이의 외마디 울음소리 네 사람은 저기에 찔린 사람같이 한동안 멀거나 했습니다 분명히 울음소리였지? 우리나라 말 소리였나? 천국말 소리였나? 글쎄요 벼랑간에 들어서 몰랐는걸요 수근수근할 때 또다시 하야아 하고 악착스럽게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뒤이어 엉엉 소리가 나며 흑흑 느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사람의 가슴은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명히 아야아한 것은 우리나라 소녀였습니다 순이다 분명히 순이다 어서 빨리 가서 서울 정거장에 장호에게 순이가 여기 있다고 정보를 쳐라 학생 한 사람은 가만가만 소리없이 기어서 급히 우편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나머지 세 사람이 여차하면 달려들어갈 차비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곧 뛰어들어갈 형세로 몸을 가뜬히 하고 있으나 가슴은 세 사람 똑같이 두방망이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아야아 아야아 소리가 연거푼하면서 불쌍한 순이가 당장에 맞아 죽는 것 같은 울음소리가 들릴 때 최선생님과 삼촌과 학생 한 사람은 참지 못하고 와락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보다 먼저 세 사람의 뒤에서 무서운 소리를 지르면서 와락 달려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천 바닷가 산 언덕의 어두운 밤 순이인 듯 싶은 소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뛰어들어가려는 최선생과 외삼촌과 학생의 세 사람에게 먼저 달려든 놈은 낌새를 채고 몰래 뒤로 돌아온 흉악한 천국놈들이었습니다 마귀 같은 놈들이 쇠뭉치 같은 팔로 뒤에서 꼭 껴안고 달려들었으니 세 사람도 꼼짝없이 붙들리게 되었으나 그런 불쌍한 소녀의 울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그들도 전신의 피가 끓어오르는 판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어쩐들 질 수가 있겠습니까 에잇! 소리치면서 뒤로 덤빈 놈의 팔을 낚아 앞으로 넘겨치고 불끈 솟으며 덤벼라! 소리를 치는 사람은 운동으로 몸을 달려난 우리 최선생님이었습니다 나는 새같이 몸을 빼쳤다가 번개같이 다시 달려들면서 폭벌 차단 발길로 불두덩을 차면서 주먹으로 코와 눈을 얼러때리는 사람은 운동선수인 학생이었습니다 눈이 캄캄하여 뒤로 몇 걸음 물러서다가 다시 호랑이 발톱 같은 두 손을 벌리고 덤벼든 천국놈은 학생의 가늘은 목을 한 줌에 움켜지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차 할 틈에 어느 틈에 몸을 뺏힌 학생은 다시 한번 아랫배를 퍽 들이지르자 뒤로 비틀비틀 하는 놈을 발로 딴 쪽을 걸어 잡아당기면서 두 주먹으로 가슴을 질러 그냥 깔고 엎드려 졌습니다 엎드락뒤치락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한참이나 끼고 둥글더니 천국놈은 학생의 몸을 휘어잡고 학생은 그놈의 멱줄띠를 잡고 한 손으로 그놈의 얼굴을 들이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선생은 벌써 한 놈을 깔아누이고 한 발로 그놈의 목을 짓밟고 서서 보니까 저쪽 컴컴한 나무 밑에서 끼룩끼룩 시누하는 소리가 나는데 흰 옷 입은 이가 밑에 눌린 것을 보니 창호의 외삼촌이 천국놈에게 죽게 된 모양이리라 소리를 지르면서 맹호와 같이 뛰어가서 외삼촌을 깔고 앉은 천국놈을 끌어당겼습니다 어떻게 몹시 맞았는지 창호의 외삼촌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끼룩끼룩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에게서 최선생에게로 옮겨붙은 천국놈은 힘이 세었습니다 서로 맞붙들고 차고 때리고 밀고 끌고 한참이나 겨루다가 벼랑간 뱅!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놈을 안고 넘어진 최선생이 드러놓은 채로 천국놈을 저 밖으로 차던지고 후다닥 번개같이 날아서 자빠진 천국놈의 배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아 그러나 수요가 부족하였습니다 형세가 위태한 것을 보고 집을 지키고 있던 두 놈까지 몽둥이와 시칼을 들고 나오더니 먼저 학생의 어깨를 두들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거의 눈 뒤집힌 최선생이 에라잇! 하고 달려들어 그놈의 몽둥이를 빼앗았으나 바로 그때 칼을 든 놈이 최선생의 가슴을 겨냥하고 들이덤볐습니다 아! 소리가 나자 칼을 막으려던 최선생의 왼팔이 시퍼런 칼에 푹 찔렸습니다 아 불행, 절망, 세 사람도 귀엽고 잡히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막고 채고 찔리고 송장같이 늘어진 세 사람이 굴속같은 벽돌집으로 끌려 들어간 후에 그동안에 그렇게 무서운 전쟁이 있었던 줄은 모르고 우평국에 갔던 학생과 신문지국에 갔던 학생이 길에서 만나서 함께 돌아왔습니다 숨소리도 안 내고 쥐를 노리는 고양이 걸음처럼 사뿐사뿐 기어 걸어서 집 뒤 나무숲에 와보니까 어? 아무도 없다? 웬일인가? 벌써 가슴이 뛰노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귀를 기울이니까 그때 집 속에서 여러 사람이 끼룩끼룩 앓는 소리, 이놈 저놈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 모두 붙잡혔구나 두 사람이 똑같이 생각할 때 가슴이 덜컥 하였습니다 그래 두 학생은 나무숲 저 뒤로 깊숙이 물러서서 속살속살 공론을 하였습니다 큰일 났으니 네가 여기서 망을 보고 있거라 내가 서울 창호에게 또 전보쳐놓고 신문지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서울패가 오어든 데리고 올 것이니 그래 여기는 내가 지킬 터이니 얼른 갔다 오너라 올 때에는 경찰서도 들려오너라 오냐? 잘 지키고 있거라 한 사람이 족제비같이 다름질하여 가고 한 사람만 남아서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나무숲에서 별같은 눈을 뜨고 마귀같은 그 집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밤이 차차로 깊어 가는데 어느 틈인지 둥근 달이 꽤 높이 솟았습니다 한참이나 아무 일이 없더니 여덟시 육분 그땐 안대 없는 자동차 안대가 조용히 굴러오더니 뚜루루루 마귀의 집 앞에 와서 오뚝 서자 안에서 천국놈들이 다섯 놈이 나와서 사방을 휘휘 둘러보더니 커다란 보퉁이를 받쳐들고 올라탔습니다 그 집의 이끼가 위태한 것을 알고 놈들이 소녀를 데리고 넌지시 도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아주 놓치는구나 나무숲에서 샛별같은 눈을 굴리면서 한걸음 한걸음 가까이 나오던 학생은 자동차가 뚜루루루 굴러나갈 때 에라이 나 혼자라도 쫓아가자 하고 화다닥 뛰어서 푸른 연기를 뿜고 달아나는 차 뒤에 다람쥐같이 매달렸습니다 달 밝은 밤 바닷가에 행인 없는 신장로도 자동차는 총알같이 다람쥐 쳤습니다 시가를 꽤 틀고 신장로 고개를 지나 철로 뚝을 넘어서 초같이 많은 동네로 들어가더니 목욕탕 같은 높은 굴뚝이 있는 뒷집 역시 야트막한 벽돌집 앞에 우뚝 서자 놈들은 수근수근하며 내려서 그 집으로 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들킬까 겁나서 숨을 죽이고 차 뒤에 매달렸던 학생은 놈들이 다 들어간 후에 잠깐 내려서서 자동차 운수도 모르게 그 집 모양을 똑똑히 둘러보고 다시 돌아오는 차에 매달렸습니다 점점 밝아가는 달밤에 자동차는 오던 길을 그대로 돌아 달아나는데 학생은 천국놈 시가 근처에서 휘딱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차가 하도 속히 가던 바람에 떨어져서도 한참이나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얼떨떨한 정신을 한참이나 후에 수습해가지고 부수우수 일어나서 에이 앵간이 아프군 하면서 아픈 어깨와 궁둥이를 주무를 때 그때 저쪽 길에서 화살같이 달려오는 자동차 한 대 학생의 옆에까지 오더니 차 속에서 소리를 버럭 지르며 차가 우뚝 섰습니다 학생은 어? 하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아 화살같이 달려온 그 자동차에는 장호와 동무 학생들이 가득 타고 있지 아니합니까 반갑다는 말도 못하고 놀랍다는 말도 못하고 또 한 번 두 손을 들고 어? 하고 소리쳤습니다 장호와 그 일행은 경성역에서 8시 5분 전에 전보를 받고 8시 35분 차를 기다릴 새 없어서 자동차를 빌려 타고 한숨에 인천까지 달려와서 땡땡 신문지국에 들려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학생의 안내로 지금 달려드는 판이었습니다 어서 올라 타게 어서 가세 선생님도 붙들려 갇혔다니 어? 그런데 또 큰일 났네 그동안에 그놈들이 자동차의 순위를 태워가지고 딴 곳으로 도망을 헐떡헐떡 하는 말이 체에 그치기도 전에 어디로? 어? 어디로?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큰일이 났네 그려 아 놓쳤으면 아니 내가 그 자동차에 달려서 거기까지 쫓아갔다 온 길이야 듣고 있던 일동은 춤을 출듯이 기뻐하면서 어? 그럼 선생님들은 나중에 구원해도 그놈들은 또 다른 데로 도망가기 전에 그리로 먼저 가세 학생이 궁둥이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휘딱 올라타자 자동차는 지시하는 신장로로 총알같이 닿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동차에는 열매 열리듯 옹기종기 매달려 탄 일행이 창호와 창호의 아버지와 학생까지 총 11명 흥분된 기운이 하늘이라도 찌를 것처럼 뻗쳐났습니다 아까처럼 시가를 꿰뚫고 고개를 지나 철로뚝을 넘어 초가집 동네의 굴뚝집 뒤에 이르러 와르르 내리는 길로 가지고 온 아령 방망이들을 들고 벽돌집 대문을 두드리니 벌써 천국놈들은 손에 손에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오냐 덤벼라 좁은 문으로 나오는 놈마다 방망이로 두들겨 대니 놈들도 얼떨떨하여 한풀 꺾이고 덤비었습니다 접전 대접전 차고 때리고 깔고 안고 머리가 깨지고 쓰러지고 부르짖고 달밤의 싸움이 핏속에 엉클어졌습니다 그때 창호는 약삭빠르게 자동차 운전수에게 자동차를 가지고 골목 밖에서 기다리라고 이르고 제비같이 날아서 벽돌집 뒤로 돌아 뒷밭으로 뚫린 유리창을 깨트리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모두 싸움하러 대문 밖에서 나간 틈이라 집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어둠침침한 집속에 방은 어찌 그리 많은지 갈피를 찾기 어려운지라 여기저기 허둥지둥 들여다보며 순이야 순이야 소리를 질러 자꾸 불렀습니다 예 여기 두근거리는 가슴에 언뜻 듣고 모기 소리같이 나는 방으로 문을 차고 뛰어들어가니까 아 거기는 광속같은 거기에 두 발 두 손을 묶인 순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섭고 겁나는 중에도 오래간만에 순이를 보는 창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하였습니다 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와락 달려들어 순이의 손발 묶인 것을 풀어주는데 아차 큰일났습니다 어디서 낌새를 챘었는지 급히 뛰어들어오는 무서운 천국놈 창호는 벌떡 일어서서 방문 뒤에 숨어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으로 들어온 천국놈이 순이를 잡아 안으려 할 때 창호는 약삭바르게 그 옆에 있는 도끼를 번쩍 들어 에잉! 하고 놈의 머리를 기운을 다하여 후렸떼렸습니다 외마디 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천국놈을 본채만채하고 순이에 묶인 것을 마저 끊어가지고 급급히 참말 급급히 다시 뒤들창을 넘어 나왔습니다 천국놈 여덟놈 이 편이 열 사람 아직 피투성이가 되어 싸움이 한창인 틈을 타서 순이를 데리고 창호는 박고랑으로 엎드려 기어서 골목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라앉아 차가 달아나기 시작한 후에야 이제야 숨을 휘둘러 쉬었습니다 자동차는 총알총알총알같이 달려서 인천의 자동차부에 가서 알아가지고 즉시 땡땡동에 있는 소년회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그곳 소년회에서는 그 밤에 동화회가 있어 소년회원들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삼백여명 소년이 모여있었습니다 창호의 급급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동화회는 중지되고 소년회 간부와 회원 중에 큰 사람 이십여명이 쭉 나섰습니다 한패는 창호가 타고 온 차로 또 한패는 새로 부른 자동차로 구원의 길을 떠났습니다 구원병인 소년대와 합하여 30여 명 조선학생의 손에 9명의 중국놈은 차곡차곡 묵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회원의 전화를 받고 인천경찰서에서는 자동차 두대로 천국놈들을 다물어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반가운 일은 소년회원들이 굴뚝집 뒤에 벽돌집을 수색한 결과 순이처럼 잡혀와서 갇혀있던 다른 소녀 9살 한 사람, 11살 한 사람, 두 사람까지 찾아내온 것이었습니다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무섭게 시커멓은 구름이 활짝 벗겨지고 평화한 둥근 달이 시원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10시 40분 인천정거장을 떠나는 경성행 막차에는 장호와 순이와 피묻고 갈갈이 찢긴 옷에 머리를 싸맨 최선생과 외삼촌이야 여러 학생들이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기쁨을 참지 못하여 벙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경성역에 내릴째 그 할머니, 어머니와 친척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려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짐작에 맡겨두기로 하고 이 차가 경성역에 닿아서 가족과 친척들이 순이를 껴안고 춤추게 될 시간은 11시 40분인 것만 말씀해두죠 기차가 뛰 소리를 지르고 천천히 인천정거장을 떠나기 시작할 때 정거장 밖에는 300여 명 소년 회원이 기쁨을 다하여 만세를 부르면서 천천히 떠났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기쁨의 만세 소리 둥근 달이 낯같이 밝았습니다 천당 가는 길 어느 머나먼 시골에 단 두 식구가 사는 늙은 내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때 다 쓰러져 가는 자기 집 문 앞에 늙은 영감님이 앉아 있으려니까 어디서 오는지 좋은 말 네 마리가 끄는 훌륭한 사두마차가 와서 우뚝 서고 그 마차 속에서 어느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같은 귀인이 내렸습니다 노인은 황망히 그 앞으로 가서 허리를 굽히면서 저희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말씀이 계십니까 혹시 어디 길을 찾으십니까 하고 공손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인은 친절하게 노인의 손을 잡고 공손한 말로 아 아니요 저는 여기까지 산보았던 길에 어른과 함께 이곳 음식으로 점심을 먹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무 다른 거 차리지 마시고 댁에서 늘 잡수시는 대로 고구마로 차려주십시오 그러면 어른과 함께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노인은 너무나 황송한 듯이 어른께서는 백작이거나 어느 공작의 몸이 아니오니까 그런데 천만에 고구마 음식을 잡수다니요 네네 정의 잡수시겠으면 얼마든지 차려는 드리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뜻밖의 귀한 손님이 오셔서 주인 늙은이 내외는 무한 기뻐하였습니다 노파는 고구마를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경단을 만들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 만드는 동안에 영감님은 귀인을 안내하여 밭으로 가서 구경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밭 모퉁이에 심으려고 갖다가 놓아둔 나무가 있었으므로 영감님은 곧 괭이로 나무심을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어른의 힘을 덜어들일 자재가 하나도 없습니까? 하고 귀인은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네 없습니다 하고서 다시 말을 이어서 자식 놈이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 그 놈을 잃어버렸답니다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어찌 장난이 심하고 심술꽂인지 학교에를 보내도 공부는 아니하고 동네 애들을 때리기 잘하고 동네에서도 사자 노릇을 하더니 기어코 어디로 달아나서는 영영 소식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요 하면서 한편 나무를 심고 발로 쿵쿵 밟아 다지고는 구부러지지 말라고 그 옆에 길다란 나무대기를 꽂고 비끄러메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귀인은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구석에 있는 저 나무는 줄기가 아주 흑투성이고 몹시 기울어져서 땅에 닿게 되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도 나무대기를 꽂고 비끄러메죠 하하하 우습 말씀도 하십니다 비끄러메는 것도 어렸을 적에 말이죠 다 늙어서 아주 꼬부러진 나무를 어떻게 펴서 비끄러메니까? 그러면 어른의 아드님도 그렇죠 어렸을 때 잘 꼿꼿하게 기르셔야죠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인제 탄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쯤은 아주 부러진 인물이 되었겠죠 벌써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쯤은 퍽 변해졌겠습니다 얼굴 보고는 모를걸요 그러나 그놈은 어깨 위에 파달 만한 검정 점이 있으니까요 그 소리를 듣더니 귀인은 벼랑간에 옷을 훌훌 벗고 어깨를 내어 보이며 달려들면서 아버지 하였습니다 영감님도 그것을 보고 어? 정말 내 아들이다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때까지 쓸쓸하고 적막한 속에 파묻혀 서 있던 사랑의 정이 가슴에 샘솟듯 솟아서 그런데 어떻게 잘 되었니 응?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고 귀하게 되었니 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어렸을 적부터 나무대기에 비끄러메지를 안고 자라서 아주 꼬부러진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되었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도둑놈입니다 도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 마십시오 도둑 중에서 제일 큰 도둑이 되었습니다 자물쇠로 잠그거나 빗장을 지르거나 제 앞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제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은 세상 물건이 모두 제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지 나쁜 짓은 아니합니다 다만 부자 사람의 너무 많은 것을 털어다가 구차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뿐입니다 아, 아버지 저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꿈게 되거나 한 사람은 없어도 저 때문에 목숨을 구하고 살아갈 미천을 얻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결코 그다지 나쁜 짓은 아니하였습니다 아이고, 나의 아들아 노인은 말하였습니다 나는 즐겁지를 않다 크거나 작거나 도둑은 도둑이다 회심을 하여라 응? 회심을 하여라 염려 마십시오 반드시 회심을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씻으며 오래간만에 돌아온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노파도 그 아들이 큰 도둑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만 눈물이 비오듯 펑펑 쏟아졌습니다 한참이나 울다가 노파는 아들의 등에 손을 얹고 도둑이 되었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래간만에라도 이렇게 돌아와서 얼굴을 보이니 반갑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을 차린 늙은 어머님의 요리가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세 식구가 고구마 요리를 정답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예야 이 뒷마을에 계신 백작께서 너를 낳았을 때 네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너를 귀해하셨는데 귀해하기는 커녕 너의 목을 베이실 것이다 그 백작이 이 고을 영주이니까 하며 근심을 하여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염려 마십시오 이따가 저녁때 제가 가서 뵙고 인사를 여쭙고 오겠습니다 하고 태연이 말을 하더니 정말 저녁때가 되니까 그 훌륭한 마차를 타고 위세에 있는 백작댁으로 갔습니다 백작은 어느 곳 귀빈이 오신 줄 알고 훌륭히 맞아들여서 대접하였습니다 음식을 다 먹도록 백작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에서 먼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작은 얼굴이 파래서 아무 말도 못하더니 한참이나 후에 너는 내가 이름까지 지어준 아이니까 특별한 옛정으로 천하의 공법을 버리고 너를 살려줄 것이나 네가 그리 큰 도둑이라고 자칭하고 다니니 이제 내가 세 가지 문제로 네 재주를 시험하리라 만일 이 세 가지 시험에 낙제를 하면 교수대에 올려 법대로 사형에 처하리라 하였습니다 네, 아무쪼록 잘 생각하셔서 더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내어주십시오 제가 생각하여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작은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이렇게 문제를 내었습니다 제일 첫째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말을 무사히 도둑해낼 일 둘째로는 내 아내가 자는 새에 그 비단 이불을 도둑해내고 그 손가락에 낀 반지까지 무사히 빼어낼 일 셋째로는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과 사무원을 무사히 도둑해낼 일 도둑은 실행할 일을 단단히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늙은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의 목숨이 위태로워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도둑왕은 가까운 시가에 가서 이상한 노파의 옷을 사다가 입고 얼굴을 붉게 칠하고 주름살까지 그리고 누가 보든지 정말 노파로 보도록 익숙한 솜씨로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포도지에 몽혼 약을 많이 타서 통 속에 넣어 어깨에 매고는 허리를 조금 굽히고 백작택의 성 밑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벌써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성문 앞 돌멩이로 가서 허리를 쉬느라고 앉아서 어깨가 아픈듯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파수보던 병정이 노파를 보고 이리 와서 불을 조여 몸을 녹여가라 하였습니다 도둑왕인 노파는 오라는 대로 가서 불을 조였습니다 마하나님 가지고 가시는 그 통 속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거 맛있는 포도주라우 대답하고는 그걸 내가 팔러 다니는 것인데 이렇게 내게 친절하게 해 주어서 감사하니 한 잔 드리리다 값은 얼마든지 상관 말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리 들어오십시오 하고 문 안 턱으로 들어가 한 잔 받아 마시고는 어 참 맛있는 술입니다 한 잔만 더 주십시오 하여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다른 병정들도 두 잔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구깐을 향하여 여보게 이리 오게 마나님이 좋은 술을 가져오셨네 와서 한 잔만 맛을 보게 어떤가? 하는 동안에 도둑왕 노파는 마구깐으로 통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는 병정 세 사람이 말을 지키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말코피를 잔뜩 붙잡고 있고 한 사람은 말 위에 올라앉았고 또 한 사람은 꽁지를 잔뜩 붙잡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병정들이 달라는 대로 술을 찾고 주었습니다 얼마 잊지 않아서 문 파수꾼도 문에 기대서서 코를 골고 말 지키던 사람도 잠이 들었습니다 고피지였던 사람은 고피를 놓고 꽁지를 잡고 있던 사람은 꽁지를 놓고 코를 골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은 말 등 위에 올라앉아서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아 내려놓자니 잠이 깨일 터이고 그냥 두 잔이 말을 끌어낼 수가 없고 생각다 못하여 한 꾀를 내어 그가 말 위에 깔고 앉은 말 안장의 네 귀를 굵은 줄로 메어서 마구깐 네 구석 기둥에 높이 달린 고리에 꿰어가지고 네 줄을 한꺼번에 잡아당겼습니다 말 안장 위에 그가 앉아 코를 고는 채로 대롱대롱 떠올라가 중간에 메어 달렸습니다 그래 놓고 도두왕은 마구깐 문지방에 말굽 소리 안 나도록 두르고 왔던 헌 누도기를 놓고 가만 가만히 말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성문 바깥까지 나와서는 말 위에 훌쩍 올라타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그 밤이 새어 날이 밝을 때 도두왕은 말 위에 높이 앉아 백작의 성으로 갔습니다 백작은 벌써 일어나서 들창 밖을 내어다보고 있었습니다 백작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는 이렇게 훌륭히 말을 꺼내 타고 왔습니다 마구깐에를 좀 가서 보십시오 어떤가 백작이 황급히 내려가서 문깐을 보니까 파숙근은 문에 기대어 선 채 코를 골고 있고 마구깐에를 가보니까 곱히 지고 있던 놈은 빗자루를 쥐고 앉아서 코를 골고 있고 꽁지지고 있던 놈은 지풀 한 묶음 쥐고 앉아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있고 또 한 놈은 보니까 공중에 메어 달린 안장 위에 올라앉아서 대장간의 풀무처럼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백작은 껄껄 웃으면서 흐흐 그러나 무슨 재주라도 네가 둘째 문제야 할 수 있겠니 미리 일러두는 것이니 네가 만일 들키기만 하면 그냥 도둑으로 대접할 것이니 그리 알고 오너라 이번에야말로 위험한 일이라고 늙은 부모는 잠을 안자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백작 부인은 이불과 반지를 안이 빼앗기려고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잠을 아니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놈을 속이기 위해서 파수를 모두 치우고 그 대신 문이란 문을 모두 잠그고 빗장을 질러놓았지 하고는 백작은 다시 육혈포를 내어들고 내가 잠을 안자고 지키고 있어야지 이 방에만 들어오면 그냥 바로 하고는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자 도둑왕은 벌써 무슨 큰 보퉁이를 둘러매고 이 성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복장을 꼭 백작과 같이 차리고 얼굴까지 수염까지 백작과 똑같게 꾸미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백작이 육혈포를 들고 지키고 있는 침실 들창 밑까지 왔습니다 메고 온 보퉁이를 끄르더니 그 속에서 사람 하나를 꺼냈습니다 곰으로 만든 사람과 똑같은 인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집 헛간에 가서 사다리를 가져다가 창 밑에 놓았습니다 그 서슬의 참말 백작은 창 밖으로 해서 들어오는 줄 알고 육혈포를 겨냥하여 들고 있었습니다 도둑왕은 그 인형을 안고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들창까지 다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서 인형만 번쩍 들었습니다 들창 밖에 사람의 머리가 언뜻 보이는 것을 보고 백작은 육혈포를 쏘았습니다 앗 소리를 치고 도둑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인형의 피를 흘려 떨어뜨려 놓고 도둑왕은 번개같이 숨어버렸습니다 백작은 밖으로 내려와서 캄캄한 데 피를 흘리고 자빠진 가짜 송장을 들고 뒷곁으로 갔습니다 넌지시 파묻어주려는 까닭이었습니다 그 틈에 가짜 백작 도둑왕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졸려서 못 견디는 것을 억지로 참아가며 자꾸 감겨지는 눈을 억지로 어슴푸려하게 뜨는 부인은 도둑을 죽이고 백작이 들어온 줄로 알았습니다 도둑왕은 백작과 같은 음성을 내어서 도둑은 육혈포에 맞아 죽었네 그러나 그놈은 내가 이름까지 지어주고 귀해하던 놈인데 내 손으로 죽여서 안 되겠는 걸 도둑이라고는 하지만 그다지 악인도 아니고 무슨 큰 죄도 없는 것을 제일 그 늙은 내외가 불쌍하여서 암흑이란 성명을 세상에 내지 않으려고 내가 넌지시 파묻기로 하겠으니 그 이불을 이리 주게 그걸로 나 송장을 싸서 파묻어줄 밖에 없지 하니까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려는 채 하다가 다시 돌아서서 그놈이 그 반지를 훔치려다가 아까운 목숨까지 없앴는데 이 다음에 그걸로 원원이나 되어 나오면 어떡하나 또 살샘 되고 그 반지나 끼워서 파묻는 게 좋지 않을까 하니까 또 부인은 아무 말도 않고 다소곳이 빼어주었습니다 옳다구나 하고 도둑왕은 그 두 가지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밤이 새어 이튿날 새벽에 백작에게 가서 두 가지 물건을 보였습니다 백작은 눈이 동그레졌습니다 네가 어떻게 땅속에서 살아나왔니? 응? 그렇게 단단히 묻었는데 백작, 그것은 인형이었습니다 백작은 그제야 부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가짜 백작 노릇한 것을 알았으나 아무래도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참말로 네 재주는 귀신 같다 그러나 이번 한 가지야말로 할 수가 있니? 살아있는 목사님과 사무원을 무사히 도둑해 내오겠니? 그것을 못하면 먼저 본 성적은 효음이 없어지느니라 하였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거야말로 무슨 수로 산 사람을 둘씩이나 도둑해 내올 수가 있겠느냐고 아들의 목이 벌써 베어지게 된 것 같이 두 늙은이는 슬퍼하였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 밤에 목사와 사무원을 못 훔쳐오면 내일 아침에는 도둑왕이 목을 바칠 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왕은 태어난 걸음으로 보퉁이 하나를 메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텅 빈 커다란 예배당은 더욱 침침하고 무서웠습니다 예배당 뒤 사람 묻은 묘지는 죽은 귀신이 우는 듯이 처참히 무서웠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듯이 고요하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이 밤중에 묘지에서 도둑왕은 혼자 가지고 온 보퉁이에서 개를 여섯 마린지 일곱 마린지를 꺼내고 주머니에서 양초를 여러 개 꺼내서 모든 개의 잔등 위에다 붙이고 모두 불을 켰습니다 개는 촛불을 등떨미에 세우고 이리저리 기어 돌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둑왕은 새까만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을 달고 그리고 커다란 주머니를 들고 촛불을 들고 예배당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예배당 층대 위에 걸린 큰 시계가 땡땡 열두시를 울렸습니다 도둑왕은 촛불을 높이 들고 높고 큰 목소리로 불을 지졌습니다 너희들 죄 많은 자는 들으라 세상의 마지막 날은 왔도다 무서운 심판의 날은 왔도다 너희는 자세히 들으라 죄 많은 사람들아 나와 함께 천당으로 데려가리라 들으라 들으라 죄 많은 사람들아 나와 함께 천당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는 다 와서 이 주머니 속에 들어가라 나는 베드로우로다 천당의 문을 열고 또 닫는 이로다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은 왔나니 보라 묘지에는 죽은 자가 그 뼈를 찾느라고 헤매도다 오라 빨리 와서 이 주머니로 들어가라 세상의 마지막 날은 왔도다 우렁찬 무서운 소리는 구석구석에 크게 들렸습니다 제일 먼저 이 설교의 진리와 의미를 잘 알아들은 목사와 사무원은 인제 목적을 달하는 날이 왔다고 밖으로 뛰어나와 본 즉 과연 묘지에는 이상한 불빛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헤매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개의 등 위에 촛불을 켠 것인 줄은 모르고 무덤 속에서 원원들이 나와 돌아다니는 줄만 알았습니다 자 정말 심판하는 날이 왔다고 예배당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또 도둑왕의 설교를 잠깐 듣고 사무원은 넌지시 목사의 무릎을 꾹 찌르며 이렇게 페드로님이 오신 기회를 타서 난 모르게 얼른 천당으로 가면 그런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고 말고 어서 저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세 아니 목사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기어코 목사와 사무원은 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옳다구나 하고 도둑왕은 주머니 주둥이를 꽉 메고는 이리저리 흔들어가면서 불쌍한 백성들아 아직도 악마의 꿈 속에 있는 자들아 나는 그냥 돌아가도다 이제 무서운 심판이 너희 앞에 오리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목사와 사무원은 이건 우리만 먼저 천당으로 가게 되니 이런 감사한 일은 없다 하며 기꺼워 하였습니다 도둑왕은 감쪽같이 목사와 사무원을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흔들면서 층대를 내려오고 예배당 문턱을 넘고 하느라고 그 속에 있는 목사와 사무원은 머리가 아프도록 여러 번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도둑왕은 그럴 적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 지금 우리는 산고개를 넘어가는 중이다 하였습니다 길로 흔들흔들 들고 가다가 도락물에다 주머니를 담가서 적시고는 자 구름 속으로 지나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윽고 백작백성에 다 와서 층층대를 올라갈 때에는 그것을 천당의 층층대라 하고 우리는 이제 곧 천당에 들어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목사와 사무원은 속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저 기쁘기만 하여서 머리 아프단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왕은 주머니를 크디큰 비둘기 집 속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날려고 푸득푸득하는 것을 이제 천당의 천사들이 내려오느라고 날개 소리가 푸득푸득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서는 한없이 즐거워하였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백작을 뵙고 그 목사와 사무원도 도둑해 놓았습니다 고 했더니 백작은 거짓말로 알았습니다 그래 어디다 두었니 비둘기 집 속에 주머니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천당에 왔거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백작은 하도 의심스러워서 비둘기 집에 들어가 보니까 큰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오는 말도 없이 주머니를 끌러놓으니까 목사와 사무원이 갑갑했던 듯이 튀어나오며 여기가 천당입니까? 백작께서는 어느 틈에 와 계십니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니하고 여기는 천당도 아니고 아무데도 아니니 어서 돌아가라고 일러보냈습니다 어찌된 까닥을 모르는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돌아갔습니다 백작은 도둑왕을 보고 아주 탄복하는 말로 너는 참말로 도둑왕이다 약속대로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니 돌아가되 내가 다스리는 지경 아래는 일 채우지 못하느니라 어느 때든지 내가 다스리는 지경 아래로 오면은 좋은 사람이 된 증거를 가지고 오든지 그 대신 네가 없더라도 너희 부모는 이로부터 내가 끔찍히 보호하여 아무 근심 없도록 할 것이니 안심하고 가거라 하였습니다 그 후 도둑왕은 늙으신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자세히 여쭙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올 때는 회심하여 돌아오마고 약속하고 어디론지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그 도둑왕을 본 사람도 없고 소문을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후 도둑왕을 그 후 도둑왕을 그 후 도둑왕을 그 후 도둑왕을 그 후 도둑왕을